우리나라는 20년 만에 초고령 사회로 들어섰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왜 초고령 사회로 들어서냐 하면 우리나라가 먹을거리가 참 건강해요. 세계 5대 건강식품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김치, 일본의 라또, 인도의 렌틸, 스페인의 올리브, 그리스의 요거트 이게 세계 5대 건강식품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우리나라 식품이 뭐가 있어? 김치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인도의 렌틸이나 일본의 라또가 뭘로 만들었냐면 콩으로 만드는 제품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콩으로 만드는 제품이 뭐가 있어? 된장, 간장, 고추장 그리고 더기가 막힌 건 뭐예요? 청국장 있잖아요. 청국장. 이 좋은 걸 먹으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120년 동안 가는 초고령 사회를 우리는 몇 년 만에 가는 거예요? 20년 만에 지금 가고 있어요. 제가 병자성사를 가보면 보통 95살 먹은 어머니를 며느리가 이렇게 모시면 며느리가 몇 살이냐면 70살이에요. 70살. 그러면 내가 병자성사를 가면 이렇게 누워있는 할머니 그야말로 누워서 이렇게 죽 5년, 10년 받아 먹는 할머니 이렇게 며느리가 손을 잡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자식에 대한 관심은 세계에서 1등인데 노인에 대한 관심은 선진국 중에서는 꼴등인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가 3000년 전에 평균 연령이 얼마였느냐 하면 3000년 전에 평균 연령이 20세였어요. 20살. 3000년 전에. 그런데 1900년, 지금으로도 100년 전에 평균 연령이 몇 세였냐 하면 47세였어요. 그러니까 3000년 동안 27년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1900년에서 지금 2008년 불과 100년 만에 평균 연령이 80세야. 그러니까 100년 만에 몇 세가 늘어났느냐 하면 33년이 늘어나는 거예요. 33년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기 할머니들 보통 보면은 제가 장례미사회 보면은 대개 92살, 93살 이래요. 우리 여기 주방장 어머니도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96세 돌아왔어요. 96세. 그러니까 요즘 70쯤 이렇게 돌아가면 뭐라고 하냐면 빨리 죽었네 그래요. 70쯤 죽으면. 그렇죠? 70쯤 죽으면 빨리 죽었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대부분의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 보면은 정말로 재수없으면 100살까지 다 살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100살까지. 까매서 한번 소구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나 지금 70 넘었다. 손 들어봐요. 70 넘었다. 70은 나이도 아니네 보니까. 80 넘었다 하면 손 들어봐요. 80. 우리 할머니 80 넘었어요? 몇 살이세요? 81요. 81요. 81? 이 할머니 여기까지 온 근력 보니까 105살까지 살게 생겼네. 아니 81인데 이렇게 정정한데 근데 여러분들 천지가 그래요. 천지가. 우리가 2006년에 100살 넘은 사람이 몇 명이냐면 1960명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2000명 됐어요. 2007년에 몇 명? 4000명이에요. 4000명. W 늘어나요. W 늘어나요. W. 일본은 100살 넘은 사람이 3만 명이 넘어요. 3만 명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연령이 어떻게 돼 있었느냐 하면 애들이 많았고 어른이 조금이었어요. 그래갖고 애들은 굉장히 많은데 나를 가면 갈수록 적어갖고 동네에서 60살 넘은 사람은 한 명 내지 두 명이야. 동네에서. 그러니까 60, 황감 넘었다.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다도 황감 넘은 할머니가 지나가면 절로 고개를 숙였단 말이에요. 어디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 황감 넘은 할아버지, 할머니 지나가는데 담배를 펴요. 피다가 또 얼른 끄지. 그런데 지금은 이게 우리나라가 65세 이상의 500만 명이에요. 500만 명. 65세 이상이. 그러니까 도표를 그리면 이래. 60세가 훨씬 많아요. 65세가. 미국은 3,300만 명. 65세 넘은 분들이. 또 일본은 2천만 명. 그러니까 존경을 하려고 해도 누굴 존경해? 수없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옛날에 하나 두려워야지, 존경을 해야지. 지금은 천지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인데 누굴 존경해? 누굴 존경해? 그냥 길에 채이는 게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존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우리 늙은이들 왜 존경하지 않나? 이렇게 섭섭해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 두려워야지, 존경해지. 신부도 본당 신부가 하나니까 3천명 교우들이 존경하는 거예요. 본당 신부가 100명이다. 우리 본당의 신부가 100명이다. 존경할 거 안 할 거 같아. 채이는 게 본 신부인데. 그런데 신부님 만나기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우니까 존경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존경받았던 이유가 동네에서 거의 없었기 때문에. 중간에 다 죽었어. 그런데 요즘 안 죽고 다 같이 가는 거야. 다 같이. 65세 이상이 500만명이에요. 참고로 북한은 65세 이상이 몇 명이냐? 아니 북한은 평균 연령이 몇 세냐? 지금 30세예요. 북한은. 우리나라는 80세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북한보다 50년 더 사는 거. 평균 연령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남한에서 사는 거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정말로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경제 불행이다. 어쩌다 저쩌다 해도 6.25 끝날 때나 여러분들 해방될 때보다 지금 잘 먹고 잘 살아요? 못 살아요? 그때 비하면 너무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면 하느님이 축복을 엄청나게 줬는데도 그 축복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지금 프랑스는 120년 동안 고령화가 천천히 진행됐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20년 만에 초고령 사회로 들어섰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왜 초고령 사회로 들어서냐 하면 우리나라가 먹을거리가 참 건강해요. 세계 5대 건강식품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김치, 일본의 라또, 인도의 렌틸, 스페인의 올리브, 그리스의 요거트 이게 세계 5대 건강식품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우리나라 식품이 뭐가 있어? 김치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인도의 렌틸이나 일본의 라또가 뭘로 만들었냐면 콩으로 만드는 제품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콩으로 만드는 제품이 뭐가 있어? 된장, 간장, 고추장 그리고 더기가 막힌 건 뭐예요? 청국장 있잖아요. 청국장. 이 좋은 걸 먹으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120년 동안 가는 초고령 사회를 우리는 몇 년 만에 가는 거예요? 20년 만에 지금 가고 있어요. 제가 병자성사를 가보면 보통 95살 먹은 어머니를 며느리가 이렇게 모시면 며느리가 몇 살이냐면 70살이에요. 70살. 그러면 내가 병자성사를 가면 이렇게 누워있는 할머니 그야말로 누워서 이렇게 죽 5년, 10년 받아 먹는 할머니 이렇게 며느리가 손을 잡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엄마, 왜 이렇게 안 죽어? 엄마가 빨리 죽어야지. 엄마도 덜 고생하고 나도 덜 고생하지. 그 보는 앞에서 죽으랜다니까요. 손 잡고. 그리고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엄마가 빨리 죽어야지 우리 신부님도 그만 고생시키고 병자성사 맨날 오니까 신부님 고생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살아있는 게 다 고생이라는 거지. 본인도 고생, 며느리도 고생, 병자성사 오는 신부님도 고생. 늘 고생한다니까 엄마 빨리 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공자님께서 2500년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부모의 나이를 꼭 기억해둬라 그랬어요. 부모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래갖고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부모님 나이를 기억하다가요. 요즘은 60 넘어서 기억하기 시작했는데 요즘은 포기했어요. 헷갈려. 몇 살인지 78인지 79인지 왔다 갔다 해요. 아마 내가 이렇게 많은 분들 지금 어머니 나이는 몇 살이냐면 헷갈린 사람들 많더라고요. 83인지 4인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쉬다 쉬다 지쳐서 포기하는 거예요. 제가 능평성당에 봉송체를 갔는데 이 할머니를 92살서부터 봉송체를 다녔는데 이 할머니 기억력이 기가 막혀요. 전달 봉송체 온 날 정확하게 기억해요. 날짜 요일까지. 그런데 이 할머니가 내가 할머니 몇 살이에요? 그러면은 89이래. 92인데도 89이래. 93 때 가서 할머니 몇 살이? 89이래. 95까지 제가 봉송체를 갔거든요. 그때도 물어보면 89이래. 왜 89이라고 그럴 것 같아? 그렇게 기억력 좋은 할머니가. 미안한 거예요. 너무 오래 살아니까 누구한테 미안해? 자식들한테 미안한 거예요. 자식들한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 현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예요? 이게 안 죽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그럼 왜 안 죽느냐? 이게 의학이 발달해갖고요. 죽을만하면 살려갖고 오고. 죽을만하면 살려갖고 오고. 그래서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해요. 지금. 1920년에 페니실린이 개발이 됩니다.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페니실린이 보편화돼요. 페니실린 나오기 전에는 조금만 상처만 나도 죽었어요. 아물지 않으면. 안에 골마도 다 죽었어요. 그런데 페니실린 나오고 난다부터 어떻게? 상처나도 안에 골마도 페니실린 한 방만 넣으면 다 낫는 거예요. 전염병이고 뭐고. 그러니까 이제 안 죽기 시작한 거예요. 또 MIT 공대 아이들이 20세기 최고의 발명품을 뭘로 아느냐 하면 칫솔로 봐요. 칫솔. 20세기 최고의 발명품. 그러니까 칫솔 나오기 전에 옛날에 여기 할머니들, 동네 할머니들, 50대 할머니들, 이빨이 몇 개나 남아 있었어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러고 뻥 뚫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합죽이 굉장히 많았죠. 이빨이 없으니까. 그리고 왜 옛날에는 이빨이 칫솔도 없었지만 왜 이빨이 이렇게 성하지 않았어요? 애를 일고 여덟 열 놓으니 그거 애 놓으면서 힘쓰느냐고 잇몸 다 물러나고 이빨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애도 안 놓지. 칫솔로 하지. 그러니까 이빨이 하나, 둘이면 50쯤 되면 이빨이 다 빠져요. 이빨이 하나, 둘이면 어떻게 해요? 하나, 둘이면 죽백개 못 먹어요. 50살 넘어서 죽 먹기 시작하면 아무리 죽 먹고 오래 살아도 10년 이상 못 버팁니다. 그 옛날에 환갑을 못 넘겼던 거예요. 그런데 요즘 칫솔이 있어갖고 이빨이 온전한 할머니들 천재예요. 또 요즘은 의술이 발달해갖고 어떻게 치과에 가서 틀리 다 해 놓지. 또 이 해 놓지. 요즘 또 임플란트까지 하지. 그러니까 이빨이 그냥 80이 돼도 다 튼튼한 거야. 이빨이 튼튼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고기를 꼭꼭 씹어 먹는 거예요. 죽 먹든 시대하고 고기 먹는 시대하고 이건 틀리는 거예요. 매일 단백질을 공급해 주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굉장히 오래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또 어떻게? 옛날에는 운동이 어디 있어. 옛날에는 밭에 나가서 일하고 그냥 늘 힘들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맨날 나가서 고생하고 이빨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빨리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건강식품 먹지, 운동하지, 헬스하지, 수영하지. 이게요. 이래서 얼마나 오래 사내지 몰라. 저 뒤에 계신 분들, 지금 40대, 50대 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40대, 50대 되신 분들. 여러분들은 120살까지 살아. 120.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은 120살까지 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몇 년 남은 거예요? 70년 남은 분들 많아요, 지금. 지금 자식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야? 여러분들이 문제예요, 지금. 자식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70년이면 작은 시간이에요? 70년이면 엄청나게 긴 시간이에요. 이 70년 동안 뭐하고 살 거냐? 이거 진짜 고민해야 돼요. 이렇게 오래 살 줄 모르고 노년에 대한 준비 안 하신 분들이 노년에 대한 준비를 하신 분들은 과연 몇이나 되고 노년을 준비 안 하신 분들은 얼마나 될까? 내가 보기엔 노년 제대로 준비한 사람들 10%도 안 돼요. 우리는 노년을 어떻게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했어? 자식 하나 잘 키우면 노년 준비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자식 교육의 맹목적이죠. 맹목적입니다. 이 세계에서 자식한테 이렇게 맹목적인 나라 없어요, 세계에서. 그러면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왜 자식 교육을 맹목적으로 시켰느냐? 그러니까 1900년도에 조선이 무너져버려요. 그렇죠? 1900년도에 조선이 무너져버려요. 그럼 조선 무너지기 전에 500년 동안 양반 상놈이 있었어. 그러니까 양반하고 상놈이 있었는데 여기 계신 분들 다 지금 족보 있다고 그러죠? 나도 사실은 우리 집 족보 있다고 그러지만 이게 얼마나 믿어야 될지 몰라. 왜냐하면 조선시대의 양반이 10%밖에 안 됐어요. 100명 중에 10명만 양반이었어요. 충청도가 10%, 경상도는 4%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90%는 다 뭐야? 상민이야, 상민. 노예든 노비든 백정이든 전부 다 서롬받고 살았어요. 옛날에 노비가 얼마나 서롬을 받고 살았느냐 하면 말을 타고 지나가다가도 양반집을 지나가면 양반이 담이 시작되는 곳에서 말에서 내려야 돼요. 말 타고 양반 못 지나가요. 그러면 말을 끌고 가다가 양반 담이 끝나는 데서 다시 타고 갔어요. 만약에 그냥 말 타고 지나가다가 걸리면 멍성마리로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수백 년 동안 서러웠던 게 1900년대에 순식간에 무너져버렸어. 양반, 상놈, 계급이 무너져버렸단 말이야. 이제 뭐만 하면 출세할 수 있어? 공부만 하면 출세할 수 있었던 거예요. 공부만. 그러니까 그냥 공부만 하면 판검사되면 모든 게 이제 내 원한 그동안 수백 년 동안 쌓였던 원한 한을 다 풀 수 있다. 그래갖고 이제 나는 못 먹어도 논 팔고 소 팔고 정말 나 먹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못하는 한이 있어도 누구는 교육시켜? 자식은 교육시키겠다 이거 자식은. 그러니까 그냥 있는 돈 없는 돈 팔아서 마련해갖고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자식 공부를 시키는 게 바로 여러분들 세대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줄 모르고 자식 하나 출세시켜갖고 그동안 수백 년 동안 서러움을 다 날려버리겠다. 그래갖고 우리나라가 교육률이 세계에서 최고로 높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왜 그러는지도 모르고 지금은 무조건 그 전통을 이어받아갖고 자식한테 미쳐서 교육을 시키는 거고 지금 젊은 사람 30대, 40대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세대는 그 서러움을 날려버리고 싶어서 자식을 교육을 시켰던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있는 돈 없는 돈 다 들여갖고 자식을 출세를 시켰어. 출세를 시키면 호강할 줄 알았는데 자식이 출세하면 호강합니까? 안 합니까? 제가 이제까지 사복 경험에 의하면 출세한 자식일수록 부모를 더 안 모십니다. 출세한 자식일수록. 부모가 서울대학, 영고대 정말 대학 졸업시켜갖고 내가 출세를 했어요. 그래갖고 집에 비대가 있어. 비대. 화장실에 가면 물 나오는 거 있죠? 비대도 있고 이태리 대리석도 있고 집은 삐까뻔쩍하게 기가 막히게 했는데 늙은 우리 무식한 엄마는 무식한 아버지는 그 집에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그 집에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어울리고 빨리 죽으면 차라리 다행인데 이게 안 어울리면서 죽지도 않고 그냥 그 집에서 귀신같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눈에 밟히는 거예요. 내가 평택에 있을 때 비닐하우스에서 사는 집이에요. 그런데 이 집에 할머니 한 분이 사는데 파출부가 와서 밥을 해주는 거예요. 파출부가.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할머니 뒷바라지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갈 때는 바깥에서 문을 잠고 가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지느냐. 또 봉송체도. 성당 다녀오고 봉송체도 하고 알고 봤더니 아들이 서울에서 100억대 재산 가야. 집은 정말 의리의리한 집이야. 그런데 그 무식한 할머니가 그 집에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그래도 그 자식이 양심은 있어갖고 엄마는 내다버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서울에서 평택에다가 비닐하우스를 적어갖고 파출부 하나 해서 거기다 갖다 놓고 그냥 내다버릴 수는 없고 어떻게? 그냥 그렇게 모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어느 노인대학에 오신 분들한테 이 강의를 했더니 할머니 한 분이 그런 얘기라. 안 벌인 게 다행이다. 그런 거예요.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안 벌임을 당하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정말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여러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내 자식이 특히 아들 자식 내가 이 아들에 대한 아주 혐오감이 있는데 아들 자식 출세시키면 내가 호황할 것 같죠? 가만히 생각해 봐요. 아들을 기가 막히게 잘 키워서 서울대학 나왔어. 의사가 됐어. 판검사가 됐어. 그러면 어떤 할머니가 그래요. 아들 자식 잘 키우면 잘 키울수록 여우 같은 년이 나타나서 낚아채가 안 되는 거예요. 아들 자식을 잘 키우면 잘 키울수록 여우 같은 년이 나타나서 낚아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 아니 의사하고 판검사문은 이쁘고 귀하게 자란 집 딸이 낚아채가 할 거 아니야. 다 그렇게 결혼하지 않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 그냥 자식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딸을 둘러면 금메달 아들 하나 딸 하나 넣으면 은메달 아들만 둘러면 목메달이에요. 그래서 아들만 둘러면 목메달이에요. 여기 얼마 전에 굉장히 재미난 통계가 나왔어요. 아들은 늙은 부모를 54% 구박한대요. 아들은 늙은 부모를 며느리가 14% 구박한대요. 딸이 11% 구박한대요. 그러니까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으면 늙어서 구박을 얼마나 받아? 55% 구박받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아들만 둘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럼 몇 퍼센트 구박받아? 108% 구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있다고 좋아하는 시대는 끝났다. 아들 있다고 좋아하는 시대는. 그리고 잘 키운 아들일수록 누가 나타나서 낙가채간다? 물론 아들이라고 다 부류자는 아니에요. 물론 제가 이렇게 목욕탕에 가보면 정말 기가 막힌 아들을 많이 봐요. 80, 90대는 아버지를 60대는 아들이 모시고 와가지고 탁 때밀어드리고 그 다음에 온탕에 들어갈 때도 손 한번 대보고 아버지 여기 괜찮다고 그러고 끝나면 또 온몸에 로션 탁 발라주고 어디 펴가는 그런 자식들 참 많이 봐요. 기가 막힌 효자들도 있어요. 또 음식점에 가보면 늙은 그냥 꼬부랑 할머니 모시고 와가지고 고기 구워서 입에 넣어드리는 자식들도 참 많이 봐요. 그렇게 효도하는 자식들도 있는데 그 몇 퍼센트냐? 10% 이상 넘지 않을걸요. 우리 집도 이 둘째 아들이 기가 막힌 효자예요. 내가 봐도 참 효자에 좋은 데 구경시켜드린다고 시와오 갈대숲 그리고 회도 사드리고 시간 되면 여행도 모시고 기가 막혀요. 근데 그런 아들이 몇이나 되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비산동에서 고자신부 할 때 고해성사 들어보면 맨 자식 욕하는 할머니들 천주였어요. 맨. 우리나라가 자식에게 사교육비로 쏟아듣는 돈이 세계 1등입니다. OECD 국가, 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 중에 1등이에요. 1등. 올해도 자식한테만 사교육비가 얼마 들어가? 20조 원을 쏟아넣어요. 공교육비 말고 학교 가는 학비, 책값 이런 거 말고 학원 보내고 과외시키는 것만 20조 원을 쏟아넣는 거예요. 정신 나간 거죠. 이렇게 있는 돈 없는 돈 쏟아서 자식한테 쏟아붓는데 늙은 부모 안 찾아가기로 세계에서 1등이 어디예요?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1등이에요. 엄청나게 받았는데 그거 부모한테 되돌려줘요? 안 되돌려줘요? 되돌려주지 않아요. 이게 바다만 한 자식은요? 줄 줄 모릅니다. 바다만 그런데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교육을 정말 잘못하는 게 뭐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장가 갈 때까지 어떻게? 다 해줘요. 다 해줘요. 자기 허리 휘는 거 모르고 미국은요. 10살이 돼. 애가 10살이 되면 동네에서 얘네들은 16살이면 운전면허증을 딸 수 있어요. 16살이면 그럼 10살 생일 때 얘네들이 뭘 하느냐 하면 동네에 돌아다니는 차, 자기 마음에 드는 차 있죠? 그걸 찍어요. 저 집의 아저씨, 저 차는 내가 나중에 6년 후에 살 거다. 그 6년 후에 사면 우리나라는 당장에 6년 후에 누구한테 매달려? 엄마한테 사달라고 매달리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은 절대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그 차를 사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돈을 모으는 거예요. 미국의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36% 하는데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5%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6년 동안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그 차를 찍으면 그 차 주인은 알고 있어요. 저 아이가 내 차를 사려고 찍어놓은 거다. 그럼 6년이 지나면 차가 꼬물될 것 같아? 안 꼬물될 것 같아? 꼬물되죠? 그래도 절대 안 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찍어놓은 아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6년이 지나면 걔가 6년 동안 모아둔 돈이 얼마나 되겠어? 그래서 16살 때 운전면허증이 따면 그 집에 온대요. 내가 아저씨 차 사려고 6년 동안 돈을 모았다. 그런데 6년 동안 모아서 모자라잖아요. 그런데 이미 차는 고물이 다 돼 있고 그러면 그 아저씨가 너 잔디 앞으로 6개월 동안 깎어라. 그러면 내가 이 차를 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 차를 구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미국의 아이들도 차 하나를 구입해도 어떻게 아무리 부잣집 아이들 때려도 다 자기가 아르바이트해서 하는 거예요. 그 16살면 되면 독립한다고 생각을 해요. 차 자기가 구입하죠? 집도 자기가 구입합니다. 결혼해서 살 집도 자기가 돈 벌어서 다 해요. 그리고 여자를 데리고 오지 우리나라처럼 일단 여자 데리고 오면 부모님이 집어넣어주는 이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60대 되신 부모님이 자식 뒷바라지 책임져주는 비율이 83%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60이 돼도 누구 뒷바라지 해주느냐고 허리가 혀? 자식들 뒷바라지 안 하냐고 허리가 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캐나다 원어민 선생님, 수원에 있는 중학교 영어 원어민 선생님이 일주일 동안 우리 집에 와서 농사를 배웠어요. 그런데 이름이 디아나라고 하는 여선생님인데 내가 그 친구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국에 오니까 너무너무 이상하대요. 뭐가 이상하냐고 하니까 애들이 학원 다니는 것도 이상하지만 고등학교, 대학교, 결혼할 때까지 부모가 돈 다 대주는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기네 캐나다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아요. 자기네 나라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부모님 이제까지 키운 거 고생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 자기네들이 알아서 독립한대요. 부모님 그동안 하드워크 열심히 일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늙은 부모님한테 붙어갖고 부모님 괴롭히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생각 해야 안 해요. 마지막까지 다 뺏어먹는 거지. 그리고 이제 늙으면 귀찮다고 내다버리고. 제가 평택에 있을 때 정말로 신문에도 보도가 꽤 됐던 거예요. 안양에서 사글새 집을 하나 얻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갖고 미리 짐부터 붙인다고 했는데 짐이 하나 왔어. 짐이 큰 짐이 왔는데 짐을 뜯어보고 아니 짐이 왔는데 사람도 없고 그러는데 그 짐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갖고 열어보니까 할머니를 그 안에 넣고 붙인 거예요. 할머니를. 그래갖고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자식이 누구냐 이름을 밝히지 않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공무원이거든. 그러니까 밝히지 않는 거. 자, 그 자식 생각한다고. 그거는 여러분들 자식 교육이 아니에요. 그런 자식 살아서 뭐 할 건데. 그런 자식 키워서 뭐 할 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자식한테 너무 맹목적인 사랑을 하면서 그게 교육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것도 배우고 즐거운 것도 배우고 보람도 느껴야 되는데 너는 뭐만 잘하면 돼? 공부만 잘하면 돼. 공부만 잘하면 돼. 그러니까 자기만 알고 잘한 놈이죠.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잘한 놈이 이타적으로 살 것 같아요? 절대 못 삽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부침개를 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집에도 갖다 줘라. 저 집에도 갖다 줘라. 그러면서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갖다 주는 재미. 그러면서 나누는 것도 배우잖아요. 요즘 애들이 그런 애들이 어디 있어요? 아파트 문 닫으면 끝인데. 그렇게 잘하는 애들이 남을 생각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4배만 채우면 되는 걸로 잘한지. 저는 요즘 텔레비전에서 우리나라 정책 결정할 때 너무 답답한 결정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떻게 저런 결정을 할까? 국민들 생각을 하는 걸까? 안 하는 걸까? 그런데 그 결정하는 애들이 다 누구야? 초등학교 때 공부 잘하고 중고등학교 공부 1, 2등 하고 서울대학 가서 행정고시, 외무고시 이런 거 다 합격한 애들이 결정한 거예요. 자기만 알고 자란 애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버드대나 몇몇 대학에 들어가는 활동 그것도 써준 적이 있는데 그 들어가는 애들, 걔네들은 뭘 제일 중요하게 여겨요? 봉사활동. 사회봉사활동을 얼마나 잘했느냐. 그러니까 1년, 2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봉사활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봉사활동도 다 어떻게? 다 거짓말로 꾸며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써달라고 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봉사활동 오겠다고 그러고도 약속 오기는 사람들도 많아요. 정말로 그렇게 해갖고 자식을 키우면 뭐 할 건데요. 83%가 60세에 책임을 지는데 70세에 돼갖고는 몇 퍼센트가 책임지느냐 하면 64%가 자식을 책임져요. 70이 됐는데도. 그런데 일본은 9%. 70이 돼갖고 자식 책임지는 부모는 9%. 홍콩이 11%. 그러니까 우리나라 50%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늙어 죽을 때까지 누구한테 뒷바라지하다 죽어요? 자식 뒷바라지하다 죽어는. 이걸 문서 없는 노비라고 그래요. 문서 없는 노비야. 완전히 죽을 때까지 노해야 노해.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인생을 사셔야 돼요. 자, 효도가 사라진 시대예요. 이제는. 부모가 애절해야지 효도를 하지. 부모가 아, 내가 부모가 없으면 내가 정말로 이게 안 되겠구나. 이래야 되는데 지금 내가 50, 60이 됐는데도 부모가 살아있어, 안 살아있어요? 50, 60이 돼도 부모가 살아있어요. 내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데 누구까지 책임져? 80, 90대. 어제 여기 성당에서 교육을 받으러 왔는데 자기 부모 살아있는 분 손 들어버리니까 많더라고요. 몇 살이냐니까 100살이래요. 100살. 그래서 자식들이 어떻게 됐냐고 그러니까 자식들이 먼저 죽었대요. 너무 오래 살아니까 자식 앞세우는 할머니들도 굉장히 많아요. 100살. 100살이래요. 요즘 90 넘는 거는 아주 쉬운 일이에요. 웬만해야지 효도할 거 아니야. 먼저 죽는데, 모시다가 먼저 죽는데.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부모님을 그저 10년만 정성스럽게 모시면 부모님이 알아서 돌아가 주셨어요. 알아서 돌아가 주셨어요. 그런데 요즘 부모님들은 20년을 모셔도 30년을 모셔도 돌아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100살을 산다면 거의 50년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부모 모시다 지치는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 모시다 지치는 거예요.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뿐만 아니라 오래 사시는 늙은 부모님한테도 효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나이가 70이 다 됐는데도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100살 된 부모님 모시는 거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자식한테 의지하지 않고 살다가 돌아가실 때는 꼴까닥 죽어버리는 거야. 돌아가실 때는. 그러니까 지금 자식하고 같이 붙어서 산다. 이런 생각? 꿈도 꾸지 마시고 그냥 나 혼자 살다가 어떻게? 죽을 때 꼴까닥 죽으면 되는 거예요. 죽을 때. 신부님. 그래도 자식이 내 임종은 봐야 되지 않느냐. 임종은. 임종은요. 부모님 조선시대에 또 그전에 한 평균 연령 37세, 40세 때 자기 부모님 돌아가시는 거 못 보면 한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임종 볼 필요 없어요. 볼 만큼 봤어. 아주 지겹게 봤어. 임종까지 봐요. 그냥 주무시다가 꼴까닥 돌아가시는 게 제일 좋으신 거예요. 꼴까닥 돌아가시는 방법은 내가 세 번째, 네 번째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꼴까닥 돌아가는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이 있어요. 꼴까닥 죽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옛날에 뭐라고 그래? 요즘 뭐라고 그래? 9988이라고 그러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아라. 이 방법이 있어요. 이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황갑, 진갑 다 찾아 먹네. 그러면 진짜 오래 살았다는 얘기죠? 황갑은 몇 살 때 황갑 잔치를 해요? 60에 하죠? 그 다음에 진갑은? 61. 진짜 오래 살았다고 해서 진갑이야. 68만 살아도 진짜 오래 살아요. 근데 요즘은 고위 70. 그렇죠? 그 다음에 희수 77, 미수 88, 백수 99. 이거 잔치하는 사람들은 천치예요. 천지. 자식 하나 대학 졸업시키는데 드는 돈이 약 3억 정도 들어가요. 3억. 내 자식 둘을 졸업시켰다. 그럼 얼마가 들어가? 6억이 들어가. 6억. 셋을 졸업시켰다? 9억이 들어가. 9억. 그럼 늙어서 내가 정말로 풍요롭게 쓰는데 돈이 얼마 정도면 필요하냐면 5억에서 10억 정도예요. 내가 자식 대학만 안 보내면 어떻게? 내가 풍요롭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저 뒤에 계신 젊은 분들 대학 보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고등학교 졸업해갖고 대학교 들어가는 게 83%가 고등학교 졸업하는 아이들이 대학 가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 일본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얼마 들어가? 50% 들어가요. 그 다음 유럽이 대학 졸업하고 30% 들어가요.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아무나 진짜 공부하기 싫은 놈이나 꼴통이나 문제 일으키는 놈 아니면 다 대학 가는 거야. 다 대학 가요. 일본은 할 만한 놈만 가는 거예요. 일본은. 유럽은 진짜 똑똑한 놈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은 대학 졸업하면 문패에 대학 졸업했다는 표시를 써놔요. 그만큼 대학 졸업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나 대학 졸업 다 해요. 아무나. 그 좋은 대학 간물라 머리는 완전히 그냥 정말로 돌머리인데 그냥 무슨 지방 제3대학, 4대학 나와서 취직을 해요. 올해 여러분들 100명 졸업한 중에 취직 몇 명이서? 3.8명이서 3.8명. 96명이 취직을 안 하고 놀고 있어요. 대학원 졸업했겠다. 손에 기름 묻히긴 싫겠다. 엄마, 아버지 등 뜯어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83%가 60이 돼도 자식 책임진다고. 대학 졸업하고 취직을 해야지 자기 구시를 할 거 아니야. 차라리 대학 졸업하고 취직도 못 할 양이라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안 보내고 그 돈 모아서 애 가게 차려주는 게 훨씬 낫지. 아니면 그 돈 모아서 나 노후대책 드는 게 훨씬 낫지. 우리나라 대학을 때려부시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어요. 때려부셔야 돼요. 유럽보다 대학이 10배가 많아요. 유럽보다 대학이. 그런데 그 대학이 경쟁력이 있느냐? 55개 국가 중에 경쟁력이 53등이에요. 우리나라 대학이. 그러니까 다 미쳐있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다 미쳐있는 거야. 그냥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저 뒤에 계신 분들. 앞으로 몇 년 남아 있어요? 70년 남아 있어요. 있는 돈 없는 돈 자식한테 쏟아낼 게 아니에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자식 걱정해서 자식들한테 잔소리한 들. 자식들이 귀담아 듣습니까? 챙겨나면 귀담아 들어요, 안 들어요? 뭐 한다고 그래? 노망떤다고 그러지. 우리 엄마 아는 것도 없고 무식한데 웬 챙겨를 이렇게 하느냐고 엄마나 잘하라고 그러고 구박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자식 걱정할 때가 아니야, 이제는. 누구 걱정해? 내 남은 여생을 어떻게 의미 있고 행복하게 지낼 것이냐? 그거 하나. 나 자식한테 부담 안 주고 내 속 썩이는 거. 나 하나 속 안 썩이고 나 혼자 행복하게 사는 게 진짜 그게 좋은 거예요. 제가 외국 여행 다녀보니까 선진국에서 돈 쓰는 사람들은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에요. 백화점에서 양장 사입고 양복 사입는 분들 다 누구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에요. 내가 프랑스, 파리, 쌍젤리제 거리, 그 다음에 이탈리아, 나보나 광장 이런데 다 다녀보잖아요. 밤에 누구만 돌아다녀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돌아다녀요. 거기서 다 팔짱 끼고 나와서 와인 마시고 맥주 한 잔 마시고 그리고 들어가세요. 우리나라 명동 밤거리에 누구만 돌아다녀요? 젊은 애들만 돌아다니죠? 할머니는 그 시간에 뭐해? 뒷방에 쥐처럼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갖고 명동에 나가면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구경할 수 없는데 탑골공원에 가보면 할머니들이 거기서 뭐하고? 비둘기하고 놀고 있잖아. 놀아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비둘기하고 놀아주고 있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마시고 가지고 있는 거 쓰고 돌아가세요. 쓰고. 그리고 제발 다니세요. 그리고 우리 할머니들 오늘 1박에 나와주는 거 이거 며느리한테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나 며느리랑 산다 한 번 손들어봐. 며느리랑 사는. 며느리랑 사는 분은 가능한 한 집에서 자꾸 나가주는 게 좋은 거예요. 하루라도 집을 비워주는 게 며느리가 좋은. 생각해봐. 30년, 40년 시어머니하고 같이 산다고 생각을 해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굴 마주보고 산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힘들어. 귀 있을 때마다 뭐 해주는 게 좋아? 나가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나가 돌아다니고. 아침에 해 뜨면 집에 나와갖고 해지면 집에 들어가는 거.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갖고 청승마켓 탁골공원 그런 데 가면 안 되고 이런데. 그냥 노인대학. 우리 천주교가 진짜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노인대학의 노인대학. 이거 정말로 천주교 진짜 잘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 경제가 왜 안 돌아가는지 아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돈을 안 써서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돈을 안 써서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 생각을 해봐. 옛날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조금밖에 없었잖아요. 쓰면 얼마나 써,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애들이 돈 썼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 이렇단 말이야. 이 500만 명이 돈을 안 쓴단 말이야. 돈을 왜 안 써? 돈을 왜 안 쓰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집 이거 누구한테 물려주려고 안 쓰는 거야?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안 쓰는 거야. 이거 은행에다 맡기고 이거 쓰면 우리나라 경제 돌아갈 것 같아? 안 돌아갈 것 같아요? 팍팍 돌아갑니다. 할머니들이 여행도 많이 다니고 옷도 많이 사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고 사먹고 그러면 경제 팍팍 돌아가. 그런데 이 500만 명이 돈을 깔고 뒷방에 딱 그냥 눌러앉아서 안 쓰네. 그러니까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야. 다 쓰시다가 다 쓰시다가 돌아가실 때 통장에 500만 원만 남겨놓고 돌아가세요. 500만 원만. 통장에 다 쓰다가 신부님 500만 원으로 갖고 무슨 장례를 합니까? 부주금 들어오잖아. 부주금. 이 부주금 갖고도 싸우는 사람 많아요. 네가 더 갔느냐 내가 더 갔느냐 그리고 싸우고 앉아있다고 세상에 부모 돌아가시는데 부주금 갖고 그래갖고 형제끼리 싸우고 죽고 그러는 경우도 많아요. 얼마나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정말로 불행한 거예요. 다 쓰다가 통장에 얼마만 남기고 죽어? 500만 원만 남기고 죽을 때 어떻게 죽어? 꼴가닥 죽어버리란 말이야. 다 쓰다가 통장에 500만 원만 남으면 꼴가닥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안 쓰고 뒷방에 들어앉으면 10년, 20년 벽에 똥칠하고 사는 거예요. 저는 우리 형제들한테 이미 공표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던지 아버지가 돌아가시던지 부주금 들어오면 형제들이 한 푼도 손 못 댄다. 그거 내가 다 가지고 과원이나 양로원에 집한테 져준다. 어머니 이름이나 아버지 이름으로. 얼마나 멋있어. 그렇게 멋있게 살다가 가야 되지 않아요? 이건 죽으나 사나 내 자식밖에 모르고 사니 이게 얼마나 나라가 빡빡하고 답답해요. 우리나라 그냥 다른 빌게이츠 240억 달러를 사회에 기증해놨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한 푼이라도 더 자식한테 재산 돈 많은 사람들이 재산 자식한테 더 준다고 편법 쓰고 불법 쓰고 정말 얼마나 답답해요. 우리 할머니들은 다 쓰다가 통장에 500만 원만 남기고 죽든지 만약에 죽으려고 그랬는데도 아직도 돈이 남았다. 그러면 본당 신부한테 갖다줘. 여러분 한 신부한테 갖다주란 말이야. 박수 치는 거 보니까 갖다줄 의사가 있나 본데? 제발 자식한테 주는 게 절대 훌륭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자식들은 지가 알아서 살고 나는 마지막에 이제까지 하느님한테 빌려 썼으니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피사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나라가 복지국가가 되고 선진국가가 되는 거예요. 부자 부모가 돌아가면 국가 재산의 반은 본인의 재산의 반은 국가가 갖고 와 써보지도 못하고 나머지 반은 네가 더 갔느냐 내가 더 갔느냐 형제끼리 싸워갖고 원수가 돼갖고 서로 만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가난한 집 부모가 돌아가면 이제 우리 부모 돌아갔으니까 우리밖에 안 남았다. 서로 나눠가질 것도 없으니까 싸우지도 않고 어떻게? 우애가 더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만들어?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물어보니까 뭐 사오고 아파트 한 채에 뭐 사오고 야 그 돈 남겨놓으면 자식이 좋아할 것 같아요? 서로 원수됩니다. 원수돼요. 그러니까 다 쓰다 돌아가세요. 냉면 먹고 싶으면 큰아들이 사줄래나 둘째 아들이 사줄래나 막내딸이 사줄래나 여름 내내 기다렸는데 한 놈도 와서 안 사줘. 억울해 안 억울해? 아니 냉면이 얼마나 한다고? 5천 원이면 사 먹잖아요. 그럼 내 돈 주고 내가 가서 사 먹으면 되는 거를 큰아들이 사줄래나 둘째 아들이 사줄래나 막내딸이 사줄래나 그걸 기다려. 그렇게 청승을 떨고 살아요. 내가 가서 내가 사 먹으면 되는 걸 근데 평생 나를 위해서 써봤어 안 써봤어? 이젠 써보세요. 날 위해서 쓰는 연습을 하세요. 그래야지 나라 경제가 돌아가는 거예요. 나무는 뿌리가 써면 나무는 뿌리가 써면 나무는 튼튼하지 못해요. 열매는 맺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뿌리 썩어요? 안 썩어요? 노인이란 뿌리 부모라는 뿌리가 썩잖아요. 나무가 튼튼하겠어요. 열매가 튼튼하겠어요. 이 열매들 내가 보기에는 요즘 중고등학교 젊은 애들 다 썩었다고 표현하면 좀 과할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엔 96%는 대학까지 졸업하고도 놀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할 양이라면 차라리 내가 남은 인생 이제까지 자식 공부하느냐고 고생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노동했느냐고 고생했지. 이제 65세 넘어선 인생이 휴가 휴가 기간 아니야. 휴가라면 휴가를 멋있게 쓰다가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휴가 아니야 지금? 휴가죠? 휴가라 오늘 여기 1박 2일 동안 온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그렇죠? 근사하게 살다가 멋있게 살다가 죽을 때는 통장에 500만 원 남겨놓고 죽을 때는 어떻게? 올까?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나이 들수록 들으면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상대의 재산이 10배가 되면 헐뜯고 100배가 되면 두려워하고 1000배가 되면 사환이 되고 만 100배가 되면 노예가 된다. 사람의 본성을 알아낼 수 있는 7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어떤 일에 옳고 그름에 대해 물어보고 그의 포부와 관점을 관찰한다. 둘째, 일부러 트집을 잡아 난처하게 만든 뒤 그의 기백과 도량 임기응변 능력을 관찰한다. 셋째, 어떤 책략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고 그의 학식을 관찰한다. 넷째, 큰 재난이 닥쳐온 것을 알리고 그의 담력과 식견, 용기를 관찰한다. 다섯째, 술 마시는 기회를 이용해 크게 취하게 만든 뒤 그의 본성과 수양의 정도를 관찰한다. 여섯째, 이익이 눈앞에 어른거리게 하고는 그가 청렴한지 아닌지 관찰한다. 일곱째, 기한이 설정된 일을 맡기고는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관찰한다. 현자는 친하게 지내면서도 공경하고 어려워하면서도 사랑한다. 마음이 안정된 사람은 그 말이 무겁고 조용하며 안정되지 못한 사람은 그 말이 가볍고 빠르다. 군자는 자기의 처지에 충실함과 동시에 남의 영역을 침범해서 쓸데없이 간섭하거나 말참견을 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사람들이 겉으로 좋다고 하는 것보다는 뒤에서 헐뜯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낫다. 서로 일시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관계보다는 오랫동안 유지되는 경지를 추구하는 것이 더 낫다. 신하들이 쓸모없는 학문만을 익히고 귀족의 자제들은 공허한 논쟁만 즐기며 상인들은 재물을 빼돌려 나라밖에 쌓아두고 있는데 서민들은 공궁하게 지낸다면 그 나라는 망한다. 왕이 의리의리한 궁전과 높은 누가 정원의 연못을 좋아하고 화려한 수레나 옷, 기구, 놀이개 같은 사치를 즐겨서 백성을 쥐어짜고 재물을 탕진한다면 그 나라는 망한다. 임금의 성품이 너무 강해서 신하들과 화합할 줄 모르고 간원을 물리치고 신하들에게 이기는 일을 즐기며 나라의 이익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경솔하게 자신의 믿음에만 의지하면 그 나라는 망한다. 다른 나라와의 동맹만 믿고 이웃적을 가볍게 생각하여 행동하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거울이라는 것은 자기의 표면을 깨끗하게 지킬 뿐 다른 물건을 어떻게 비출까 하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거울은 아름다운 것이나 누추한 것을 그대로 비춘다. 사람도 이와 같이 마음을 비우고 외물에 접해야 하는 것이다. 법은 신분이 높은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하늘을 섬길 줄 아는 자는 그의 귀, 눈, 코, 입의 욕망을 절제해서 비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자연이 화기가 들어와 건강하게 된다. 뜻을 이루기 어려운 것은 남을 이기는 데 있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이기는 데 있다. 아무리 훌륭한 거짓도 보잘것 없는 진실보다는 못하다. 복은 청렴하고 검소한 것에서 나오고 덕은 자신을 낮추고 물러서는 것에서 나온다. 싸움터에서는 속임수도 꺼리지 않는다. 태산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없다. 넘어지게 하는 것은 작은 흙무더기이다. 향기롭고 맛깔스런 산의 진미는 비록 입맛에는 맞지만 건강에는 해롭다. 영구히 강한 나라도 없고 영구히 약한 나라도 없다. 나라의 강하고 약한 것은 경영 여하에 달려 있다. 인연이 있으면 천리를 떨어져도 서로 만나고 인연이 없으면 얼굴을 마주하고서도 만나지 못한다. 위대한 지식은 어린 아이들도 알지만 80세 노인도 실행하기는 어렵다. 직공이 자주 본업을 바꾸면 지금까지 쌓아 올린 공이 없어지고 만다. 체득한 것이 아니라면 그 사람의 덕이 될 수가 없다. 귀로 들은 지식만으로는 덕을 소유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자애로운 어머니 슬아에는 꼭 불량한 자식이 있다. 많은 것을 한꺼번에 보면 눈이 분명하게 보지 못하며 많은 소리를 동시에 들으려 하면 귀가 밝게 듣지 못하고 생각이 너무 지나치면 판단에 혼란이 온다. 달리는 수레에 공자가 탄 일이 없었고 엎어진 배 아래에서 배기를 보았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다. 무릎 군자란 위험한 곳에 가지 않는 법이다. 아무리 재능이 있고 현명한 사람이라도 권세가 없으면 어리석은 사람을 다스리지 못한다. 가령 한 자밖에 안 되는 작은 나무라도 높은 산 위에 세워놓으면 천길 골짜기를 내려다볼 수 있다. 이는 나무가 커서가 아니라 그 위치가 높기 때문이다. 포악한 거랑이 천하를 다스렸던 것은 현명해서가 아니라 권세가 컸기 때문이다. 성인 요왕도 평범한 서민이었다면 새 집도 바로 다스리지 못했을 것이다. 그것은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지위가 낮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세 가지 망하는 경우가 있다. 어지러운 나라가 다스려지는 나라를 공격하는 경우 망하고 사악함으로써 바른 것을 공격하는 경우 망하고 어긋나는 것으로써 순리에 따르는 것을 공격하면 망한다. 넓은 바다는 작은 신의 물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토록 넉넉해진 것이다. 왕이 신하를 다스리는데 사용하는 일곱 가지 술책이 있다. 첫째는 많은 증거를 모아 대조하는 것 둘째는 형벌을 내려 위험을 밝히는 것 셋째는 포상을 해서 능력을 다하게 하는 것 넷째는 신하의 말을 하나하나 듣고 실적을 묻는 것 다섯째는 왕의 명령을 의심하는 신하를 꾸짖는 것 여섯째는 왕은 알고 있지만 모르는 척하고 질문하는 것 일곱째는 일부러 반대되는 말을 하고 거꾸로 일을 행하여 신하를 살피는 것을 말한다. 이 일곱 가지는 왕이 신하를 다스릴 때 사용해야 할 술책이다. 멀리서 서로 사귀어 돕는 나라는 믿고 가까운 이웃 나라는 소홀히 하며 강력한 나라의 도움에 의지하여 위협하고 있는 나라를 업신여기면 망할 것이다. 경솔하게 자신의 믿음에만 의지하면 그 나라는 망한다. 삼류는 자신의 능력을 쓰고 이류는 타인의 힘을 허용하고 인류는 타인의 능력을 이끌어낸다.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반드시 강하고 굳세며 또한 바르다. 아는 것은 어렵지 않다. 아는 것을 시기적절하게 실천하는 것이 어렵다. 정치를 위한 세 가지 도가 있다. 첫째는 이익이여 둘째는 힘이여 셋째는 명분이다. 이익은 민심을 얻는 근본이고 힘은 법령을 시행할 추진력이 되고 명분이란 모두가 따라야 할 근거가 된다. 일이 많고 번잡한 시대 일이 적던 시대의 수단을 쓴다는 것은 지혜로운 자의 준비가 못된다. 왕은 신하가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해도 법을 어기고 제멋대로 행동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아무리 뛰어난 행동을 했다 해도 실제 공로 이상의 포상을 해서는 안 되며 아무리 충성스럽다 하더라도 법을 어겼을 때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일을 가리켜 법을 밝히는 것이라고 일컫는다. 아무리 하찮은 인간일지라도 나름대로의 경험과 지혜가 있다. 멀리 있는 물로 가까운 곳에 불을 끌 수 없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다. 모든 일이란 서로 상응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치도 백성이 바라는 바에 따라서 행할 때 비로소 효과를 내는 것이다. 아침이 되면 닭이 울고 고양이가 쥐를 잡듯 부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들의 능력을 발휘시키면 위에 서 있는 자는 사사로에 손을 쓸 필요가 없다. 위에 서 있는 자가 리더십을 발휘하면 일은 원활하게 돌아간다. 가죽은 아름답기에 스스로 화를 부르는 것이다. 한 사람만을 창구로 삼으면 그 나라는 망하고 만다. 의원이 환자의 상처를 빨아 그 고름을 입에 담는 것은 환자에게 현륙의 정을 느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보고하는 것이다. 술의 제조자는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를 바라고 장이사는 많은 사람이 죽기를 바란다. 겨울에 대지를 꽁꽁 얼게 하는 엄동서란이 없으면 봄과 여름에 걸쳐 초목이 무성하게 자라나지 못한다. 사람도 가진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지 않으면 후일에 성공할 수가 없다. 남을 위해 일하면 서로 원망을 하게 되니 각자 자신을 위해 일해야 일이 이루어진다. 호랑이의 가죽은 그려도 그 속변은 그리기 어렵고 사람의 얼굴은 알되 그 속마음은 알지 못한다. 무릇 호랑이가 개를 굴복시킬 수 있는 것은 발톱과 어금니 때문이다. 만약 호랑이가 발톱과 어금니를 빼고 개가 사용하게 하면 호랑이는 반대로 개에게 복종당하게 된다. 재상은 반드시 시골에서 뽑고 맹장은 반드시 병졸에서 나오게 하라. 상대의 치부를 건드리면 결코 그를 설득할 수 없다. 한 번에 한 가지씩만 일을 하라. 자기의 욕심을 따르는 것보다 더 큰 화는 없다. 타인의 허물을 말하는 것보다 더 큰 악은 없다. 교묘하게 속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옹졸하더라도 성실한 것이 좋다. 눈에 비치는 것은 적다. 눈에 비치지 않는 것까지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주군을 설득할 때 유의해야 할 원칙은 첫째,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설득할 수 있다. 둘째, 신임을 얻은 뒤에 자신의 생각을 밝혀야 한다. 셋째, 주제넘게 참견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다. 넷째, 인간은 신임하는 사람의 말은 쉽게 수용한다. 다섯째, 기분을 헤아린 뒤에 설득하라. 나라 안에 인재는 쓰지 않고 나라 밖에서 온 사람을 등용하여 오랫동안 낮은 벼슬을 참고 봉사한 사람 위에 세우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성인은 옷이 추위를 견딜만 하고 음식은 허기를 채울 정도면 그것으로 만족하기에 근심이 없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크게는 제후가 되려 하고 작게는 천금의 재산을 쌓아두려 하니 욕심으로 인한 근심이 떠나지 않는다. 죄를 지은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고 사형수도 때로 살아날 수 있지만 지금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근심 속에서 산다. 그래서 노자가 말하기를 만족할 줄 모르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은 없다고 한 것이다. 일은 은밀히 행해야 성공하고 말은 누설되면 반드시 실패한다. 사소한 말 한마디를 할 때에도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스승의 책이 지나치게 함축적이면 제자들이 논란을 일으키고 법이 간단하면 백성들이 다투게 된다. 그러므로 성인의 책은 반드시 그 내용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명철한 임금의 법은 각각의 상황에 대하여 상쇄해야 한다. 백보 앞은 보면서 자기의 눈썹은 보지 못한다.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하고 법제를 밝혀서 사사로운 은의를 벌인다. 이것이 밝은 군주의 길이고 올바른 정치를 위한 길이다. 예의도 지나치면 아첨이 된다. 잘못이 있는데 죄가 되지 않고 공이 없는데 상을 받는다면 나라가 망한다. 상벌의 공정성을 잃은 지도자는 마치 발톱과 이빨을 잃은 호랑이와 같다. 개미 구멍 때문에 둑이 무너진다. 상벌이 믿음을 얻지 못하면 선비와 백성 모두 임금을 위해 죽지 않는다. 임금된 자는 자신의 취향을 드러내어서는 안 된다. 아랫사람들이 여기에 영합하기 때문이다.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드러내지 않을 때 신화된 사람들은 비로소 자기 본심을 나타내기 시작한다. 음식을 준비해 놓지도 않고 굶주린 사람에게 밥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기하 대책이 될 수 없다. 풀밭을 개간하여 곡식을 생산하지도 못하면서 왕이 백성에게 곡식을 꿔주거나 나눠 먹으라고 권하는 것은 백성을 부유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다. 지금 학자들의 말은 근본이 되는 일에는 힘쓰지 않고 사소한 것에 매달려 공허한 성인들의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 이는 먹을 것도 마련해 놓지 않고 먹으라는 말과 같다. 남에게 사랑을 받고 싶거든 먼저 남에게 사랑을 베풀어라. 바람에 힘을 타면 약한 화살도 멀리 갈 수 있다. 바른 말은 귀에 거슬린다. 곡간이 풍족해야 예와 도가 살아난다. 일이란 빨리 결단해야 한다. 성공의 그늘에서 오랫동안 머물러선 안 된다. 참으로 곱게 난 길은 굽어보이는 법이다. 혁대를 훔치면 사형에 처하지만 나라를 훔치면 왕이 된다. 사람을 얻는 자는 흥하고 사람을 잃는 자는 망한다. 좋은 약은 입에 쓰나 병에 이롭고 충직한 말은 귀에 거슬리나 행동에 이롭다. 기다려라. 참고 또 참고 기다려라. 그러면 언젠가는 기회가 올 것이다. 뛰어난 명만은 마국간에 엎드려 있어도 천리를 꿈꾸고 기계 있는 자는 나이를 먹어도 기계를 잃지 않는다. 반박하지 않으면 뜻을 밝힐 수 없고 고요하지 않으면 먼 곳에 이를 수 없다. 이를 꾸미는 것은 사람이나 그것을 이루는 것은 하늘이다. 윗사람에게는 오만해도 아랫사람은 절대 없이 여기지 않고 강한 자는 우습게 알아도 약한 자는 능멸하지 않아야 한다. 하늘과 땅 사이의 사람이 제일 귀하구나. 하늘과 땅의 조화로 만물이 자라나니 그 가운데 귀한 것은 오로지 사람이라네.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 반복 재생합니다. 우리나라가 자식에 대한 관심은 세계에서 1등인데 노인에 대한 관심은 선진국 중에서는 꼴등인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가 3000년 전에 평균 연령이 얼마였느냐 하면 3000년 전에 평균 연령이 20세였어요. 20살. 3000년 전에. 그런데 1900년 지금으로도 100년 전에 평균 연령이 몇 세였냐 하면 47세였어요. 그러니까 3000년 동안 27년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1900년에서 지금 2008년 불과 100년 만에 평균 연령이 80세야. 그러니까 100년 만에 몇 세가 늘어났느냐 하면 33년이 늘어나는 거예요. 33년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기 할머니들 저기 뭐야 보통 보면은 제가 장례 미사에 보면은 대개 92살 93살 이래요. 우리 여기 주방장 어머니도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96세 돌아왔어요. 96세. 그러니까 요즘 70쯤 이렇게 돌아가면 뭐라고 하냐면 아유 빨리 죽었네 그래요. 70쯤 죽으면 그렇죠? 70쯤 죽으면 빨리 죽었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대부분의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 보면은 정말로 재수없으면 100살까지 다 살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은 100살까지 까매서 한번 소구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나 지금 70 넘었다. 손 들어봐요. 70 넘었다. 70은 나이도 아니네 보니까. 80 넘었다. 하면 손 들어. 80. 우리 할머니 80 넘었어요? 몇 살이세요? 81요. 81요. 이 할머니 여기까지 온 근력 보니까 105살까지 살게 생겼네. 아니 81인데 이렇게 정정한데 근데 여러분들 천지가 그래요. 천지가. 우리가 2006년에 100살 넘은 사람이 몇 명이냐면 1960명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2000명 됐어요. 2007년에 몇 명? 4000명이에요. 4000명. W로 늘어나요. W. 일본은 100살 넘은 사람이 3만 명이 넘어요. 3만 명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연령이 어떻게 돼 있었느냐 하면 애들이 많았고 어른이 조금이었어요. 그래갖고 애들은 굉장히 많은데 나를 가면 갈수록 적어갖고 동네에서 60살 넘은 사람은 한 명 내지 두 명이야. 동네에서. 그러니까 60 황감 넘었다.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다도 황감 넘은 할머니가 지나가면 절로 고개를 숙였단 말이에요. 어디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 황감 넘은 할아버지 할머니 지나가는데 담배를 펴요. 피다가 또 얼른 끄지. 그런데 지금은 이게 우리나라가 65세 이상의 500만 명이에요. 500만 명. 65세 이상이. 그러니까 도표를 그리면 이래 60세가 훨씬 많아. 65세가. 미국은 3,300만 명. 65세 넘은 분들이. 또 일본은 2천만 명. 그러니까 존경을 하려고 해도 누굴 존경해? 수없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옛날에 하나 두려워야지 존경을 해야지 지금은 천지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인데 누굴 존경해? 누굴 존경해? 그냥 길에 채이는 게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존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우리 늙은이들 왜 존경하지 않나 이렇게 섭섭해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 두려워야지 존경했지. 신부도 본당 신부가 하나니까 3천명 교우들이 존경하는 거예요. 본당 신부가 100명이다. 우리 본당의 신부가 100명이다. 존경할 거 안 할 거 같아. 채이는 게 본 신부인데 근데 신부님 만나기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우니까 존경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존경받았던 이유가 동네에서 거의 없었기 때문에 중간에 다 죽었어. 근데 요즘 안 죽고 다 같이 가는 거야. 다 같이. 65세 이상이 500만명이에요. 500만명. 참고로 북한은 65세 이상이 몇 명이냐. 아니 북한은 평균 연령이 몇 세냐. 지금 30세예요. 북한은. 우리나라는 80세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북한보다 50년 더 사는 거 평균 연령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남한에서 사는 거 감사해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정말로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경제 불행이다 어쩌다 저쩌다 해도 6.25 끝날 때나 여러분도 해방될 때보다 지금 잘 먹고 잘 살아요? 못 살아요? 그때 비하면 너무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면 하느님이 축복을 엄청나게 줬는데도 그 축복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지금 프랑스는 120년 동안 고령화가 천천히 진행됐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20년 만에 초고령 사회로 들어섰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왜 초고령 사회로 들어서냐 하면 우리나라가 먹을거리가 참 건강해요. 세계 5대 건강식품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김치 일본에 라또 인도에 렌틸 스페인의 올리브 그리스의 요거트 이게 세계 5대 건강식품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우리나라 식품 뭐가 있어? 김치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인도에 렌틸이나 일본의 라또가 뭘로 만들었냐면 콩으로 만드는 제품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콩으로 만드는 제품이 뭐가 있어? 된장 간장 고추장 그리고 더기가 막힌 건 뭐예요? 청국장 이 좋은 걸 먹으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120년 동안 가는 초고령 사회를 우리는 몇 년 만에 가는 거예요? 20년 만에 지금 가고 있어요. 제가 병자성사를 가보면 보통 95살 먹은 어머니를 며느리가 이렇게 모시면 며느리가 몇 살이 70살 70살 그러면 내가 병자성사를 가면 이렇게 누워있는 할머니 그야말로 누워서 이렇게 죽 5년 10년 받아먹는 할머니 이렇게 며느리가 손을 잡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엄마 왜 이렇게 안 죽어? 엄마가 빨리 죽어야지 엄마도 덜 고생하고 나도 덜 고생하지 그 보는 앞에서 죽으란다니까요 손잡고 그리고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엄마가 빨리 죽어야지 우리 신부님도 그만 고생시키고 병자성사 맨날 오니까 신부님 고생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살아있는 게 다 고생이라는 거지 본인도 고생 며느리도 고생 병자성사 오는 신부님도 고생 늘 고생한다니까 엄마 빨리 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공자님께서 2500년 전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부모의 나이를 꼭 기억해둬라 그랬어요 부모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그래갖고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부모님 나이를 기억하다가요 요즘은 60 넘어서 기억하기 시작했는데 요즘은 포기했어요 헷갈려 몇 살인지 78인지 79인지 왔다 갔다 해요 아마 내가 이렇게 많은 분들 지금 어머니 나이 몇 살이냐면 헷갈린 사람들 많더라고요 83인지 4인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쉬다 쉬다 지쳐서 포기하는 거예요 제가 능평성당에 봉송체를 갔는데 이 할머니를 92살서부터 봉송체를 다니는데 이 할머니 기억력 기가 막혀요 전달 봉송체 온 날 정확하게 기억해요 날짜 요일까지 근데 이 할머니가 내가 할머니 몇 살이에요 그러면은 89이래 92인데도 89이래 93대 가갖고 할머니 몇 살에 89이래 95까지 제가 봉송체를 갔거든요 그때도 물어보면 89이래 왜 89이라고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기억력 좋은 할머니가 미안한 거예요 너무 오래 살아니까 누구한테 미안해 자식들한테 미안한 거예요 자식들한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 현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예요 이게 안 죽는 거 그럼 왜 안 죽느냐 이게 의학이 발달해갖고요 죽을만하면 살려갖고 오고 죽을만하면 살려갖고 오고 그래서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해요 지금 1920년에 페니실린이 개발이 됩니다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페니실린이 보편화돼요 페니실린 나오기 전에는 조금만 상처만 나도 죽었어요 아물지 않으면 안에 골마도 다 죽었어요 근데 페니실린이 나오고 난다부터 어떻게 상처나도 안에 골마도 페니실린이 한 방만 넣으면 다 낫는 거예요 전염병이고 뭐고 그러니까 이제 안 죽기 시작한 거예요 또 MIT 공대 아이들이 20세기의 최고의 발명품을 뭘로 안 했냐면 칫솔로 봐요 칫솔 20세기의 최고의 발명품 그러니까 칫솔 나오기 전에 옛날에 여기 할머니들 동네 할머니들 50대 할머니들 이빨이 몇 개나 남아 있었어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라고 뻥 뚫렸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옛날에 합죽이 굉장히 많았죠 이빨이 없으니까 그리고 왜 옛날에는 이빨이 칫솔도 없었지만 왜 이빨이 이렇게 성하지 않았어요 애를 7, 8, 10 노니 그거 애 놓으면서 힘쓰느냐고 잇몸 다 물러나고 이빨 빠지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애도 안 놓지 칫솔로 하지 그러니까 이빨이 하나 둘이면 50쯤 되면 이빨이 다 빠져요 이빨이 하나 둘이면 어떻게 해요 하나 둘이면 죽백개 못 먹어요 50살 넘어서 죽 먹기 시작하면 아무리 죽 먹고 오래 살아도 10년 이상 못 버팁니다 그 옛날에 환갑을 못 넘겼던 거예요 근데 요즘 칫솔이 있어갖고 이빨이 온전한 할머니들 천지예요 또 요즘은 의술이 발달해갖고 어떻게 치과에 가서 틀리다 해놓지 또 이 해놓지 요즘 또 임플란트까지 하지 그러니까 이빨이 그냥 80이 돼도 다 튼튼한 거야 이빨이 튼튼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고기를 꼭꼭 씹어 먹는 거예요 죽 먹든 시대하고 고기 먹는 시대하고 이건 틀리는 거예요 매일 단백질을 공급해 주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굉장히 오래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또 어떻게 옛날에는 운동이 어딨어 옛날에는 밭에 나가서 일하고 그냥 늘 힘들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맨날 나가서 고생하고 이빨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빨리 죽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건강식품 먹지 운동하지 헬스하지 수영하지 이게요 이래서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몰라요 저 뒤에 계신 분들 지금 40대 50대 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40대 50대 되신 분들 여러분들은 120살까지 살아 120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은 120살까지 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몇 년 남은가요 70년 남은 분들 많아요 지금 지금 자식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야 여러분들이 문제예요 지금 자식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70년이면 작은 작은 시간이에요 70년이면 엄청나게 긴 시간이에요 이 70년 동안 뭐하고 살 거냐 이거 진짜 고민해야 돼요 이렇게 오래 살 줄 모르고 노년에 대한 준비 안 하신 분들이 노년에 대한 준비를 하신 분들은 과연 몇이나 되고 노년을 준비 안 하신 분들은 얼마나 될까 내가 보기엔 노년 제대로 준비한 사람들 10%도 안 돼요 우리는 노년을 어떻게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했어 자식 하나 잘 키우면 노년 준비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 자식 교육의 맹목적이죠 맹목적입니다 이 세계에서 자식한테 이렇게 맹목적인 나라 없어요 세계에서 그러면은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왜 자식 교육을 맹목적으로 시켰느냐 1900년도에 조선이 무너져 버려요 그렇죠 1900년도에 조선이 무너져 버려요 그럼 조선 무너지기 전에 500년 동안 양반 상놈이 있었어 그러니까 양반하고 상놈이 있었는데 여기 계신 분들 다 지금 족보 있다고 그러죠 나도 사실은 우리 집 족보 있다고 그러지만은 이게 얼마나 믿어야 될지 몰라 왜냐하면은 조선시대의 양반이 10%밖에 안 됐어요 100명 중에 10명만 양반이었어요 충청도가 10% 경상도는 4%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90%는 다 뭐야 상민이야 상민 노예든 노비든 백정이든 전부 다 서롬받고 살았어요 옛날에 노비가 얼마나 서롬을 받고 살았느냐 하면은 말을 타고 지나가다가도 양반집을 지나가면은 양반 이 담이 시작되는 곳에서 말에서 내려야 돼요 말 타고 양반 못 지나가요 그러면은 말 타고 말을 끌고 가다가 양반 담이 끝나는 데서 다시 타고 갔어요 만약에 그냥 말 타고 지나가다가 걸리면은 멍성마리로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수백 년 동안 서러웠던 게 1900년대 순식간에 무너져버렸어 양반 상놈 계급이 무너져버렸단 말이야 이제 뭐만 하면 출세할 수 있어? 공부만 하면 출세할 수 있었던 거예요 공부만 그러니까 그냥 공부만 하면 판검사되면 모든 게 이제 내 원한 그동안 수백 년 동안 쌓였던 원한 한을 다 풀 수 있다 그래갖고 이제 나는 못 먹어도 논 팔고 소 팔고 정말 나 먹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못하는 한 있어도 누구는 교육시켜? 자식은 교육시키겠다 이거 자식은 그러니까 그냥 있는 돈 없는 돈 팔아서 마련해갖고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자식 공부를 시키는 게 바로 여러분들 세대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줄 모르고 자식 하나 출세시켜갖고 그동안 수백 년 동안 서러움을 다 날려버리겠다 그래갖고 우리나라가 교육료들이 세계에서 최고로 높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왜 그러는지도 모르고 지금은 무조건 그 전통을 이어받아갖고 자식한테 미쳐서 교육을 시키는 거고 지금 젊은 사람 30대 40대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세대는 그 서러움을 날려버리고 싶어서 자식을 교육을 시켰던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있는 돈 없는 돈 다 들여갖고 자식을 출세를 시켰어 출세를 시키면 호강할 줄 알았는데 자식이 출세하면 호강합니까? 안 합니까? 제가 이제까지 사복 경험에 의하면 출세한 자식일수록 부모를 더 안 모십니다 출세한 자식일수록 부모가 서울대학 영고대 정말 대학 졸업시켜갖고 내가 출세를 했어요 그래갖고 집에 비대가 있어 비대 화장실에 가면 물 나오는 거 있죠 비대도 있고 이태리 대리석도 있고 집은 삐까뻔쩍하기 기가 막히게 했는데 늙은 우리 무식한 엄마는 무식한 아버지는 그 집에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그 집에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어울리고 빨리 죽으면 차라리 다행인데 이게 안 어울리면서 죽지도 않고 그냥 그 집에서 귀신같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눈에 밟히는 거예요 내가 평택에 있을 때 평택에 있을 때 비닐하우스에서 사는 집이에요 아 근데 이 집에 할머니 한 분이 사는데 파출부가 와서 밥을 해주는 거예요 파출부가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할머니 뒷바라지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갈 때는 바깥에서 문을 잠고 가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지느냐 또 봉성체도 성당 다녀오고 봉성체도 하고 알고 봤더니 아들이 서울에서 100억대 재산 가야 집은 정말 의리의리한 집이야 근데 그 무식한 할머니가 그 집에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그래도 그 자식이 양심은 있어갖고 엄마는 내다버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서울에서 평택에다가 비닐하우스를 적어갖고 파출부 하나 했어요 거기다 갖다 놓고 그냥 그냥 내다버릴 수는 없고 어떻게 그냥 그렇게 모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어느 노인대학에 오신 분들한테 이 강의를 했더니 할머니 한 분이 그런 얘기를 안 벌인 게 다행이다 그런 거예요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안 벌임을 당하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정말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여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내 자식이 특히 아들 자식 내가 이 아들에 대한 아주 혐오감이 있는데 아들 자식 출세시키면 내가 호황할 것 같죠 가만히 생각해 봐요 아들을 기가 막히게 잘 키워서 서울대학 나왔어 의사가 됐어 판검사가 됐어 그러면 어떤 할머니가 그래요 아들 자식 잘 키우면 잘 키울수록 여우 같은 년이 나타나서 낙가채 간다는 거예요 아들 자식을 잘 키우면 잘 키울수록 여우 같은 년이 나타나서 낙가채 간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 아니 의사하고 판검사문은 이쁘고 귀하게 자란 집 딸이 낙가채 갈 거 아니야 다 그렇게 결혼하지 않아요? 그럼 그걸로 어떻게 그냥 자식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딸을 둘러면 금메달 아들 하나 딸 하나 넣으면 은메달 아들만 둘러면 목메달이에요 그래서 아들만 둘러목 매달해요 여기 얼마 전에 굉장히 재미난 통계가 나왔어요 아들은 늙은 부모를 54% 구박한대요 아들은 늙은 부모를 며느리가 14% 구박한대요 딸이 11% 구박한대요 그러니까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으면 늙어서 구박을 얼마나 받아 55% 구박 받는 거야 그렇죠? 근데 아들만 둘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야 여기다가 그럼 몇 퍼센트 구박받아? 108% 구박받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 있다고 좋아하는 시대는 끝났다 아들 있다고 좋아하는 시대는 그리고 잘 키운 아들일수록 누가 나타나서 낚아채간다? 물론 아들이라고 다 불효자는 아니에요 물론 제가 이렇게 목욕탕에 이렇게 가보면 정말 기가 막힌 아들을 많이 봐요 80, 90대 아버지를 60대 아들이 모시고 와가지고 다 때밀어드리고 그 다음에 온탕에 들어갈 때도 손 한번 대보고 아버지에게 괜찮다고 그러고 끝나면 또 온몸에 로션 딱 발라주고 어디 펴가는 그런 자식들 참 많이 봐요 기가 막힌 효자들도 있어요 또 음식점에 가보면 늙은 그냥 꼬부랑 할머니 모시고 와가지고 고기 구워서 입에 넣어드리는 자식들도 참 많이 봐요 그렇게 효도하는 자식들도 있는데 몇 퍼센트냐 10% 이상 넘지 않을걸요 우리 집도 이 둘째 아들이 기가 막힌 효자예요 내가 봐도 참 효자예요 좋은데 구경시켜드린다고 시와오 갈대숲 회도 사드리고 시간 되면 여행도 모시고 기가 막혀요 그런데 그런 아들이 몇이나 되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비산동에서 고자신부 할 때 고해성사 들어보면 맨 자식 욕하는 할머니들 천지였어요 맨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자식에게 사교육비로 쏟아듣는 돈이 세계 1등입니다 OECD 국가 경제개발 협력기구 국가 중에 1등이에요 1등 올해도 자식한테만 사교육비가 얼마 들어가 20조 원을 쏟아넣어요 공교육비 말고 학교 가는 학비 책값 이런 거 말고 학원 보내고 과외시키는 것만 20조 원을 쏟아넣은 거예요 정신 나간 거죠 이렇게 있는 돈 없는 돈 쏟아서 자식한테 쏟아붓는데 늙은 부모 안 찾아가기로 세계에서 1등이 어디예요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1등이에요 엄청나게 받았는데 그거 부모한테 되돌려줘요 안 되돌려줘요 되돌려주지 않아요 이게 바다만 한 자식은요 줄 줄 모릅니다 바다만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교육을 정말 잘못하는 게 뭐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장가갈 때까지 어떻게 다 해줘 다 해줘 자기 허리 휘는 거 모르고 미국은요 10살이 돼 애가 애가 10살이 되면 동네에서 얘네들은 16살이면 운전면허증을 딸 수 있어요 16살이면 10살 생일 때 얘네들이 뭘 하느냐 하면 동네에 돌아다니는 자기 마음에 드는 차 있죠 그걸 찍어요 저 집의 아저씨 저 차는 내가 나중에 6년 후에 살 거다 그 6년 후에 사면 우리나라는 당장에 6년 후에 누구한테 매달려 엄마한테 사달라고 매달리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절대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그 차를 사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돈을 모으는 거예요 미국의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36% 하는데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5%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6년 동안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그 차를 찍으면 그 차 주인은 알고 있어요 저 아이가 내 차를 살라고 찍어놓은 거다 그럼 6년이 지나면 차가 꼬물될 것 같아 안 꼬물될 것 같아 꼬물되죠 그래도 절대 안 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찍어놓은 아이가 있으니까 그래갖고 6년이 지나면 걔가 6년 동안 모아둔 돈이 얼마나 되겠어 그래갖고 16살 때 운전면허증이 따면 그 집에 온대요 내가 아저씨 차 살라고 6년 동안 돈을 모았다 근데 6년 동안 모아서 모자라잖아요 근데 이미 차는 고물이 다 돼 있고 그러면 그 아저씨가 너 잔디 앞으로 6개월 동안 깎어라 그러면 내가 이 차를 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 차를 구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미국의 아이들도 차 하나를 구입해도 어떻게 아무리 부잣집 아이들 때라도 다 자기가 아르바이트해서 하는 거예요 그 16살면 되면 독립한다고 생각을 해요 차 자기가 구입하죠 집도 자기가 구입합니다 결혼해서 살 집도 자기가 돈 벌어서 다 해요 그리고 여자를 데리고 오지 우리나라처럼 일단 여자 데리고 오면 부모님이 집어둬주는 이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60대 되신 부모님이 자식 뒷바라지 책임져주는 비율이 83%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60이 돼도 누구 뒷바라지 해주냐고 허리가 혀 자식들 뒷바라지 안 하고 허리가 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캐나다 원어민 선생님 수원에 있는 중학교 영어 원어민 선생님 일주일 동안 우리 집에 와서 농사를 배웠어요 그런데 이름이 디아나라고 하는 여선생님인데 내가 친구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국에 오니까 너무너무 이상하대요 뭐가 이상하냐고 그러니까 애들이 학원 다니는 것도 이상하지만 고등학교 대학교 결혼할 때까지 부모가 돈 다 대주는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기네 캐나다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아요 자기네 나라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부모님 이제까지 키운 거 고생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 자기네들이 알아서 독립한대요 부모님 그동안 하드워크 열심히 일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늙은 부모님한테 붙어갖고 부모님 괴롭히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생각 그런 생각 해야 안 해요 마지막까지 다 뺏어먹는 거지 그리고 이제 늙으면 귀찮다고 내다버리고 제가 평택에 있을 때 정말로 신문에도 보도가 꽤 됐던 거예요 안양 안양 안양에서 사글새 집을 하나 얻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갖고 미리 짐부터 붙인다고 했는데 짐이 하나 왔어 짐이 큰 짐이 왔는데 짐을 뜯어보고 아니 짐이 왔는데 뭐 사람도 없고 그러는데 그 짐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왔고 열어보니까 할머니를 그 안에다 넣고 붙인 거예요 할머니를 그래갖고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자식이 누구냐 이름을 밝히지 않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공무원이거든 그러니까 밝히지 않는 거 자 그 자식 생각한다고 그거는 여러분들 자식 교육이 아니에요 그런 자식 살아서 뭐 할 건데 그런 자식 키워서 뭐 할 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자식한테 너무 맹목적인 사랑을 하면서 그게 교육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것도 배우고 즐거운 것도 배우고 보람도 느껴야 되는데 너는 뭐만 잘하면 돼 공부만 잘하면 돼 공부만 잘하면 돼 그러니까 자기만 알고 자란 놈이죠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자란 놈이 이타적으로 살 것 같아요 절대 못 삽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부침개를 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집에도 갖다 줘라 저 집에도 갖다 줘라 그러면서 동네 돌아다니면서 이 갖다 주는 재미 그러면서 나누는 것도 배우잖아요 요즘 애들이 그런 애들이 어디 있어요 아파트 문 닫으면 끝인데 그렇게 자란 애들이 남을 생각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4배만 채우면 되는 걸로 자란지 저는 요즘 텔레비전에서 우리나라 지금 정책 결정할 때 너무 답답한 결정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떻게 저런 결정을 할까 국민들 생각을 하는 걸까 안 하는 걸까 그런데 그 결정하는 애들이 다 누구야 초등학교 때 공부 잘하고 중학교 중고등학교 공부 1, 2등 하고 서울대학 가고 행정고시 외무고시 이런 거 다 합격한 애들이 결정한 거예요 자기만 알고 자란 애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버드대나 몇몇 대학에 들어가는 활동 그것도 써준 적이 있는데 들어가는 애들 걔네들은 뭘 제일 중요하게 여기에요 봉사활동 사회봉사활동을 얼마나 잘했느냐 그러니까 1년 2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봉사활동하는 거예요 우리는 봉사활동도 다 어떻게 다 거짓말로 꾸며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써달라고 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봉사활동 오겠다고 그러고도 약속 오기는 사람들도 많아요 정말로 그렇게 해갖고 자식을 키우면 뭐 할 건데요 83%가 60세에 책임을 지는데 70세에 돼갖고는 몇 퍼센트가 책임지느냐 하면 64%가 자식을 책임져요 70이 됐는데도 그런데 일본은 9% 70이 돼갖고 자식 책임지는 부모는 9% 홍콩이 11% 그러니까 우리나라 50%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늙어 죽을 때까지 누구한테 뒷바라지하다 죽어요 자식 뒷바라지하다 죽어는 이걸 문서 없는 노비라고 그래요 문서 없는 노비야 완전히 죽을 때까지 노예야 노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인생을 사셔야 돼 자 효도가 사라진 시대예요 이제는 부모가 애절해야지 효도를 하지 부모가 아 내가 부모가 없으면 내가 정말로 이게 안 되겠구나 이래야 되는데 지금 내가 50, 60이 됐는데도 부모가 살아있어 안 살아있어요 50, 60이 돼도 부모가 살아있어요 내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데 누구까지 책임져 80, 90대 어제 여기 어제 성당에서 교육을 받으러 왔는데 자기 부모 살아있는 분 손 들어버리니까 많더라고요 몇 살이냐 그러니까 100살 100살 그래갖고 자식들이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자식들이 먼저 죽었대요 너무 오래 살아니까 자식 앞세우는 할머니들도 굉장히 많아요 100살 100살 이래요 요즘 90 넘는 거는 아주 쉬운 일이에요 웬만해야지 효도할 거 아니야 먼저 죽는데 모시다가 먼저 죽는데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부모님을 그저 10년만 정성스럽게 모시면 부모님이 알아서 돌아가 주셨어요 알아서 돌아가 주셨어요 그런데 요즘 부모님들은 20년을 모셔도 30년을 모셔도 돌아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100살을 산다면 거의 50년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부모 모시다 지치는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 모시다 지치는 거예요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뿐만 아니라 오래 사시는 늙은 부모님한테도 효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나이가 70이 다 됐는데도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100살 된 부모님 모시는 거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자식한테 의지하지 않고 살다가 돌아가실 때는 꼴가닥 죽어버리는 거야 돌아가실 때는 그러니까 지금 자식하고 같이 붙어서 산다 이런 생각 꿈도 꾸지 마시고 그냥 나 혼자 살다가 어떻게 죽을 때 꼴가닥 죽으면 되는 거예요 죽을 때 신부님 그래도 자식이 내 임종은 봐야 되지 않느냐 임종은 임종은요 부모님 조선시대에 또 그 전에 한 평균 연령 37세 40세 때 자기 부모님 돌아가시는 거 못 보면 한이 됐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임종 볼 필요 없어요 볼 만큼 봤어 아주 지겹게 봤어 뭐 임종까지 봐요 그냥 주무시다가 꼴가닥 돌아가시는 게 제일 좋으신 거예요 이 꼴가닥 돌아가시는 방법은 내가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어떻게 꼴가닥 돌아가는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이 있어요 꼴가닥 죽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옛날에 뭐라고 그래 요즘 뭐라고 그래 9988이라고 그러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아라 이 방법이 있어요 이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황갑 진갑 다 찾아 먹네 그러면 진짜 오래 살았다는 얘기죠 황갑은 몇 살 때 황갑 잔치를 해요 60에 하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진갑은 61 진짜 오래 살았다고 해서 진갑이야 68만 살아도 진짜 오래 살아 근데 요즘은 고히 70 그렇죠 그 다음에 희수 77 미수 88 백수 99 이거 잔치하는 사람들 천치예요 천지 자식 하나 대학 졸업시키는데 드는 돈이 약 3억 정도 들어가요 3억 내 자식 둘을 졸업시켰다 그럼 얼마가 들어가? 6억이 들어가 6억 셋을 졸업시켰다 9억이 들어가 9억 그럼 늙어서 내가 정말로 풍요롭게 쓰는데 돈이 얼마 정도면 필요하냐면 5억에서 10억 정도예요 내가 자식 대학만 안 보내면 어떡해? 내가 풍요롭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저 뒤에 계신 젊은 분들 대학 보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고등학교 졸업해갖고 대학교 들어가는 게 83%가 고등학교 졸업하는 아이들이 대학 가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 일본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얼마 들어가? 50% 들어가요 그 다음 유럽 유럽이 대학 졸업하고 30% 들어가요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아무나 진짜 공부하기 싫은 놈이나 꼴통이나 문제 일으키는 놈 아니면 다 대학 가는 거야 다 대학 가요 일본은 할 만한 놈만 가는 거예요 일본은 유럽은 진짜 똑똑한 놈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은 대학 졸업하면 문패에 대학 졸업했다는 표시를 써놔요 그만큼 대학 졸업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나 대학 졸업 다 해요 아무나 그 좋은 대학 간물라 머리는 완전히 그냥 정말로 돌머리인데 그냥 무슨 지방 제3대학 4대학 나와서 취직을 해요 올해 여러분들 100명 졸업한 중에 취직 몇 명에서 3.8명에서 3.8명 96명이 취직을 안 하고 놀고 있어요 대학은 졸업했겠다 손에 기름 묻히긴 싫겠다 엄마 아버지 등 뜯어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83%가 60이 돼도 자식 책임진다고 대학 졸업하고 취직을 해야지 자기 구시를 할 거 아니야 차라리 대학 졸업하고 취직도 못 할 양이라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안 보내고 그 돈 모아서 애 가게 차려주는 게 훨씬 낫지 아니면 그 돈 모아서 노후 대책 드는 게 훨씬 낫지 우리나라 대학을 때려부시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어요 때려부셔야 돼요 유럽보다 대학이 10배가 많아요 유럽보다 대학이 근데 그 대학이 경쟁력이 있느냐 55개 국가 중에 경쟁력이 53등이에요 우리나라 대학이 그러니까 다 미쳐있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다 미쳐있는 거야 그냥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저 뒤에 계신 분들 앞으로 몇 년 남아 있어요? 70년 남아 있어요 있는 돈 없는 돈 자식한테 쏟아낼 게 아니에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자식 걱정해서 자식들한테 잔소리한 들 자식들이 귀담아 듣습니까? 챙겨놔 하면 귀담아 들어요 안 들어요? 뭐 한다고 그래? 노망떤다고 그러지 우리 엄마 아는 것도 없고 무식한데 왜 챙겨놔 이렇게 하느냐고 엄마나 잘하라고 그러고 구박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자식 걱정할 때가 아니야 이제는 누구 걱정해? 내 남은 여생을 어떻게 의미 있고 행복하게 지낼 것이냐 그거 하나 나 자식한테 부담 안 주고 내 속 썩이는 거 나 하나 속 안 썩이고 나 혼자 행복하게 사는 게 진짜 좋은 거예요 제가 외국 여행 다녀보니까 선진국에서 돈 쓰는 사람들은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에요 백화점에서 양장 사 있고 양복 사 있는 분들 다 누구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에요 내가 뭐 프랑스 파리 쌍젤리제 거리 그 다음에 이탈리아 나보나 광장 이런 데 다 다녀보잖아요 밤에 누구만 돌아다녀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돌아다녀요 거기서 다 팔짱 끼고 나와서 와인 마시고 맥주 한 잔 마시고 그리고 들어가세요 우리나라 명동 밤거리에 누구만 돌아다녀요? 젊은 애들만 돌아다니죠? 할머니는 그 시간에 뭐해? 뒷방에 쥐처럼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갖고 명동에 나가면 할머니들 할아버지도 구경할 수 없는데 탑골공원에 가보면 할머니들이 거기서 뭐하고? 비둘기하고 놀고 있잖아 놀아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비둘기하고 놀아주고 있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마시고 가지고 있는 거 쓰고 돌아가세요 쓰고 그리고 제발 다니세요 그리고 우리 할머니들 지금 오늘 1박에 이렇게 나와주는 거 이거 며느리한테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나 며느리랑 산다 한번 손 들어봐 며느리랑 산다 며느리랑 사는 분은 가능한 한 집에서 자꾸 나가주는 게 좋은 거예요 하루라도 집을 비워주는 게 며느리가 좋은 생각해봐 30년 40년 시어머니하고 같이 산다고 생각을 해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굴 마주 보고 산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힘들어 귀에 있을 때마다 뭐 해주는 게 좋아? 나가주는 게 좋은 거예요 가능한 한 나가 돌아다니고 아침에 해 뜨면 집에 나와서 해지면 집에 들어가는 거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갖고 청승마켓 탑골공원 그런 데 가면 안 되고 이런 데 노인대학 우리 천주교가 진짜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노인대학의 노인대학 이거 정말로 천주교 진짜 잘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 경제가 왜 안 돌아가는지 아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돈을 안 써서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돈을 안 써서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 생각을 해봐 옛날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조금밖에 없었잖아요 쓰면 얼마나 써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애들이 돈 썼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 이렇단 말이야? 이 500만 명이 돈을 안 쓴단 말이야 돈을 왜 안 써? 돈을 왜 안 쓰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집 이거 누구한테 물려주려고 안 쓰는 거야?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안 쓰는 거야 이거 은행에다 맡기고 이거 쓰면은 우리나라 경제 돌아갈 것 같아? 안 돌아갈 것 같아요? 팍팍 돌아갑니다 할머니들이 여행도 많이 다니고 옷도 많이 사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고 사먹고 그러면 경제 팍팍 돌아가 근데 이 500만 명이 돈을 깔고 뒷방에 딱 그냥 눌러 앉아서 안 쓰네 그러니까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야 다 쓰시다가 다 쓰시다가 돌아가실 때 통장에 500만 원만 남겨놓고 돌아가세요 500만 원만 통장에 다 쓰다가 아 신부님 500만 원으로 갖고 무슨 장례를 합니까? 부주금 들어오잖아 부주금 이 부주금 갖고도 싸우는 사람 많아요 네가 더 갔느냐 내가 더 갔느냐 그리고 싸우고 앉아있다고 세상에 부모 돌아가시는데 부주금 갖고 그래갖고 형제끼리 싸워서 죽고 그러는 경우도 많아요 얼마나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정말로 불행한 거예요 다 쓰다가 통장에 얼마만 남기고 죽어? 500만 원만 남기고 죽을 때 어떻게 죽어? 꼴가닥 죽어버리란 말이야 다 쓰다가 통장에 500만 원만 남으면 꼴가닥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안 쓰고 뒷방에 들어 앉으면 10년 20년 벽에 똥치라고 사는 거예요 저는 우리 형제들한테 이미 공표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던지 아버지가 돌아가시던지 부주금 들어오면 형제들이 한 푼도 손 못 댄다 그거 내가 다 가지고 과원이나 양로원에 집한테 져준다 어머니 이름이나 아버지 이름으로 얼마나 멋있어 그렇게 멋있게 살다가 가야 되지 않아요? 이건 죽으나 사나 내 자식밖에 모르고 사니 이게 얼마나 나라가 빡빡하고 답답해요 우리나라는 그냥 다른 빌게이츠 240억 달러를 사회에 기증해놨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한 푼이라도 더 자식한테 재산 돈 많은 사람들이 재산 자식한테 더 준다고 편법 쓰고 불법 쓰고 정말 얼마나 답답해요 우리 할머니들은 다 쓰다가 통장에 500만 원만 남기고 죽든지 만약에 죽으려고 그랬는데도 아직도 돈이 남았다 그러면 본당 신부한테 갖다 줘 여러분 한 신부한테 갖다 주란 말이야 박수치는 거 보니까 갖다 줄 의사가 있나 본데? 제발 자식한테 주는 게 절대 훌륭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자식들은 지가 알아서 살고 나는 마지막에 이제까지 하느님한테 빌려 썼으니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피사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나라가 복지국가가 되고 선진국가가 되는 거예요 부자 부모가 돌아가면 국가 재산의 반은 본인의 재산의 반은 국가가 갖고 써보지도 못하고 나머지 반은 네가 더 갖느냐 내가 더 갖느냐 형제끼리 싸워갖고 원수가 돼갖고 서로 만나지도 않아요 만나지도 않아요 근데 가난한 집 부모가 돌아가면 이제 우리 부모 돌아갔으니까 우리밖에 안 남았다 서로 나눠가질 것도 없으니까 싸우지도 않고 어떻게 우애가 더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만들어?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물어보니까 뭐 사오고 아파트 한 채에 뭐 사오고 야 그 돈 남겨놓으면 자식이 좋아할 것 같아요? 서로 원수됩니다 원수돼요 그러니까 다 쓰다 돌아가세요 냉면 먹고 싶으면 큰아들이 사줄래나 둘째 아들이 사줄래나 막내딸이 사줄래나 여름 내내 기다렸는데 한 놈도 와서 안 사줘 억울해 안 억울해? 아니 냉면이 얼마나 한다고 5천 원이면 사 먹잖아요 그럼 내 돈 주고 내가 가서 사 먹으면 되는 거를 큰아들이 사줄래나 둘째 아들이 사줄래나 막내딸이 사줄래나 그걸 기다려 그렇게 청승을 떨고 살아요 내가 가서 내가 사 먹으면 되는 걸 근데 평생 나를 위해서 써봤어 안 써봤어? 이젠 써보세요 날 위해서 쓰는 연습을 하세요 그래야지 나라 경제가 돌아가는 거예요 나무는 뿌리가 썩으면 나무는 뿌리가 썩으면 나무는 튼튼하지 못해요 열매는 맺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뿌리 썩어요 안 썩어요? 노인이라는 뿌리 부모라는 뿌리가 썩잖아요 나무가 튼튼하겠어요 열매가 튼튼하겠어요 이 열매들 내가 보기에는 요즘 중고등학교 젊은 애들 다 썩었다고 표현하면 좀 과할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엔 96%는 대학까지 졸업하고도 놀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할 양이라면 차라리 내가 남은 인생 이제까지 자식 공부하느냐고 고생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노동하느냐고 고생했지 이제 65세 넘어선 인생의 휴가 휴가 기간 아니야 휴가라면 휴가를 멋있게 쓰다가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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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휴가 아니야 지금? 휴가죠? 휴가라 오늘 여기 1박 2일 동안 온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그렇죠? 근사하게 살다가 멋있게 살다가 죽을 때는 통장에 500만 원 남겨놓고 죽을 때는 어떻게? 올까?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나이 들수록 들으면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상대의 재산이 10배가 되면 헐뜯고 100배가 되면 두려워하고 천 배가 되면 사환이 되고 만 배가 되면 노예가 된다 사람의 본성을 알아낼 수 있는 7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어떤 일에 옳고 그름에 대해 물어보고 그의 포부와 관점을 관찰한다 둘째, 일부러 트집을 잡아 난처하게 만든 뒤 그의 기백과 도량 임기응변 능력을 관찰한다 셋째, 어떤 책략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고 그의 학식을 관찰한다 넷째, 큰 재난이 닥쳐온 것을 알리고 그의 담력과 식견, 용기를 관찰한다 다섯째, 술 마시는 기회를 이용해 크게 취하게 만든 뒤 그의 본성과 수양의 정도를 관찰한다 여섯째, 이익이 눈앞에 어른거리게 하고는 그가 청렴한지 아닌지 관찰한다 일곱째, 기한이 설정된 일을 맡기고는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관찰한다 현자는 친하게 지내면서도 공경하고 어려워하면서도 사랑한다 마음이 안정된 사람은 그 말이 무겁고 조용하며 안정되지 못한 사람은 그 말이 가볍고 빠르다 군자는 자기의 처지에 충실함과 동시에 남의 영역을 침범해서 쓸데없이 간섭하거나 말참견을 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사람들이 겉으로 좋다고 하는 것보다는 뒤에서 헐뜯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낫다 서로 일시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관계보다는 오랫동안 유지되는 경지를 추구하는 것이 더 낫다 신하들이 쓸모없는 학문만을 익히고 귀족의 자제들은 공허한 논쟁만 즐기며 상인들은 재물을 빼돌려 나라밖에 쌓아두고 있는데 서민들은 공궁하게 지낸다면 그 나라는 망한다 왕이 의리의리한 궁전과 높은 누가 정원의 연못을 좋아하고 화려한 수레나 옷, 기구, 놀이개 같은 사치를 즐겨서 백성을 쥐어짜고 재물을 탕진한다면 그 나라는 망한다 임금의 성품이 너무 강해서 신하들과 화합할 줄 모르고 간원을 물리치고 신하들에게 이기는 일을 즐기며 나라의 이익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경솔하게 자신의 믿음에만 의지하면 그 나라는 망한다 다른 나라와의 동맹만 믿고 이웃적을 가볍게 생각하여 행동하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거울이라는 것은 자기의 표면을 깨끗하게 지킬 뿐 다른 물건을 어떻게 비출까 하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거울은 아름다운 것이나 누추한 것을 그대로 비춘다 사람도 이와 같이 마음을 비우고 외물에 접해야 하는 것이다 법은 신분이 높은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하늘을 섬길 줄 아는 자는 그의 귀, 눈, 코, 입의 욕망을 절제해서 비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자연이 화기가 들어와 건강하게 된다 뜻을 이루기 어려운 것은 남을 이기는 데 있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이기는 데 있다 아무리 훌륭한 거짓도 보잘것 없는 진실보다는 못하다 복은 청렴하고 검소한 것에서 나오고 덕은 자신을 낮추고 물러서는 것에서 나온다 싸움터에서는 속임수도 꺼리지 않는다 태산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없다 넘어지게 하는 것은 작은 흙무더기이다 향기롭고 맛깔스런 산의 진미는 비록 입맛에는 맞지만 건강에는 해롭다 영구히 강한 나라도 없고 영구히 약한 나라도 없다 나라의 강하고 약한 것은 경영 여하에 달려있다 인연이 있으면 천리를 떨어져도 서로 만나고 인연이 없으면 얼굴을 마주하고서도 만나지 못한다 위대한 지식은 어린 아이들도 알지만 80세 노인도 실행하기는 어렵다 직공이 자주 본업을 바꾸면 지금까지 쌓아 올린 공이 없어지고 만다 채득한 것이 아니라면 그 사람의 덕이 될 수가 없다 귀로 들은 지식만으로는 덕을 소유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자애로운 어머니 슬아에는 꼭 불량한 자식이 있다 많은 것을 한꺼번에 보면 눈이 분명하게 보지 못하며 많은 소리를 동시에 들으려 하면 귀가 밝게 듣지 못하고 생각이 너무 지나치면 판단에 혼란이 온다 달리는 수레에 공자가 탄 일이 없었고 엎어진 배 아래에서 배기를 보았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다 무릎 군자란 위험한 곳에 가지 않는 법이다 아무리 재능이 있고 현명한 사람이라도 권세가 없으면 어리석은 사람을 다스리지 못한다 가령 한 자밖에 안 되는 작은 나무라도 높은 산 위에 세워 놓으면 천길 골짜기를 내려다 볼 수 있다 이는 나무가 커서가 아니라 그 위치가 높기 때문이다 포악한 거랑이 천하를 다스렸던 것은 현명해서가 아니라 권세가 컸기 때문이다 성인 요왕도 평범한 서민이었다면 새 집도 바로 다스리지 못했을 것이다 그것은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지위가 낮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세 가지 망하는 경우가 있다 어지러운 나라가 다스려지는 나라를 공격하는 경우 망하고 사악함으로써 바른 것을 공격하는 경우 망하고 어긋나는 것으로써 순리에 따르는 것을 공격하면 망한다 넓은 바다는 작은 신의 물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토록 넉넉해진 것이다 왕이 신하를 다스리는데 사용하는 일곱 가지 술책이 있다 첫째는 많은 증거를 모아 대조하는 것 둘째는 형벌을 내려 위험을 밝히는 것 셋째는 포상을 해서 능력을 다하게 하는 것 넷째는 신하의 말을 하나하나 듣고 실적을 묻는 것 다섯째는 왕의 명령을 의심하는 신하를 꾸짖는 것 여섯째는 왕은 알고 있지만 모르는 척하고 질문하는 것 일곱째는 일부러 반대되는 말을 하고 거꾸로 일을 행하여 신하를 살피는 것을 말한다 이 일곱 가지는 왕이 신하를 다스릴 때 사용해야 할 술책이다 멀리서 서로 사귀어 돕는 나라는 믿고 가까운 이웃 나라는 소홀히 하며 강력한 나라의 도움에 의지하여 위협하고 있는 나라를 없인 여기면 망할 것이다 경솔하게 자신의 믿음에만 의지하면 그 나라는 망한다 삼류는 자신의 능력을 쓰고 이류는 타인의 힘을 허용하고 인류는 타인의 능력을 이끌어낸다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반드시 강하고 굳세며 또한 바르다 아는 것은 어렵지 않다 아는 것을 시기적절하게 실천하는 것이 어렵다 정치를 위한 세 가지 도가 있다 첫째는 이익이여 둘째는 힘이여 셋째는 명분이다 이익은 민심을 얻는 근본이고 힘은 법령을 시행할 추진력이 되고 명분이란 모두가 따라야 할 근거가 된다 일이 많고 번잡한 시대 일이 적던 시대의 수단을 쓴다는 것은 지혜로운 자의 준비가 못된다 왕은 신하가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해도 법을 어기고 제멋대로 행동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아무리 뛰어난 행동을 했다 해도 실제 공로 이상의 포상을 해서는 안 되며 아무리 충성스럽다 하더라도 법을 어겼을 때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일을 가리켜 법을 밝히는 것이라고 일컫는다 아무리 하찮은 인간일지라도 나름대로의 경험과 지혜가 있다 멀리 있는 물로 가까운 곳에 불을 끌 수 없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다 모든 일이란 서로 상응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치도 백성이 바라는 바에 따라서 행할 때 비로소 효과를 내는 것이다 아침이 되면 달기 울고 고양이가 쥐를 잡듯 부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들의 능력을 발휘시키면 위에 서 있는 자는 사사로에 손을 쓸 필요가 없다 위에 서 있는 자가 리더십을 발휘하면 일은 원활하게 돌아간다 가죽은 아름답기에 스스로 화를 부르는 것이다 한 사람만을 창구로 삼으면 그 나라는 망하고 만다 의원이 환자의 상처를 빨아 그 고름을 입에 담는 것은 환자에게 현륙의 정을 느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보고 하는 것이다 술의 제조자는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를 바라고 장이사는 많은 사람이 죽기를 바란다 겨울에 대지를 꽁꽁 얼게 하는 엄동설안이 없으면 봄과 여름에 걸쳐 초목이 무성하게 자라나지 못한다 사람도 가진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지 않으면 후일에 성공할 수가 없다 남을 위해 일하면 서로 원망을 하게 되니 각자 자신을 위해 일해야 일이 이루어진다 호랑이의 가죽은 그려도 그 속뼈는 그리기 어렵고 사람의 얼굴은 알되 그 속마음은 알지 못한다 무릇 호랑이가 개를 굴복시킬 수 있는 것은 발톱과 어금니 때문이다 만약 호랑이가 발톱과 어금니를 빼고 개가 사용하게 하면 호랑이는 반대로 개에게 복종 당하게 된다 재상은 반드시 시골에서 뽑고 맹장은 반드시 병졸에서 나오게 하라 상대의 치부를 건드리면 결코 그를 설득할 수 없다 한 번에 한 가지씩만 일을 하라 자기의 욕심을 따르는 것보다 더 큰 화는 없다 타인의 허물을 말하는 것보다 더 큰 악은 없다 교묘하게 속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옹졸하더라도 성실한 것이 좋다 눈에 비치는 것은 적다 눈에 비치지 않는 것까지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주군을 설득할 때 유의해야 할 원칙은 첫째,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설득할 수 있다 둘째, 신임을 얻은 뒤에 자신의 생각을 밝혀야 한다 셋째, 주제넘게 참견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다 넷째, 인간은 신임하는 사람의 말은 쉽게 수용한다 다섯째, 기분을 헤아린 뒤에 설득하라 나라 안에 인재는 쓰지 않고 나라 밖에서 온 사람을 등용하여 오랫동안 낮은 벼슬을 참고 봉사한 사람 위에 세우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성인은 옷이 추위를 견딜 만하고 음식은 허기를 채울 정도면 그것으로 만족하기에 근심이 없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크게는 제후가 되려 하고 작게는 천금의 재산을 쌓아두려 하니 욕심으로 인한 근심이 떠나지 않는다 죄를 지은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고 사형수도 때로 살아날 수 있지만 지금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근심 속에서 산다 그래서 노자가 말하기를 만족할 줄 모르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은 없다고 한 것이다 일은 은밀히 행해야 성공하고 말은 누설되면 반드시 실패한다 사소한 말 한마디를 할 때에도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스승의 책이 지나치게 함축적이면 제자들이 논란을 일으키고 법이 간단하면 백성들이 다투게 된다 그러므로 성인의 책은 반드시 그 내용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명철한 임금의 법은 각각의 상황에 대하여 상쇄해야 한다 백보 앞은 보면서 자기의 눈썹은 보지 못한다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하고 법제를 밝혀서 사사로운 은의를 벌인다 이것이 밝은 군주의 길이고 올바른 정치를 위한 길이다 예의도 지나치면 아첨이 된다 잘못이 있는데 죄가 되지 않고 공이 없는데 상을 받는다면 나라가 망한다 상벌의 공정성을 잃은 지도자는 마치 발톱과 이빨을 잃은 호랑이와 같다 개미 구멍 때문에 둑이 무너진다 상벌이 믿음을 얻지 못하면 선비와 백성 모두 임금을 위해 죽지 않는다 임금된 자는 자신의 취향을 드러내어서는 안 된다 아랫사람들이 여기에 영합하기 때문이다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드러내지 않을 때 신화된 사람들은 비로소 자기 본심을 나타내기 시작한다 음식을 준비해 놓지도 않고 굶주린 사람에게 밥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기하 대책이 될 수 없다 풀밭을 개간하여 곡식을 생산하지도 못하면서 왕이 백성에게 곡식을 꿔주거나 나눠 먹으라고 권하는 것은 백성을 부유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다 지금 학자들의 말은 근본이 되는 일에는 힘쓰지 않고 사소한 것에 매달려 공허한 성인들의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 이는 먹을 것도 마련해 놓지 않고 먹으라는 말과 같다 남에게 사랑을 받고 싶거든 먼저 남에게 사랑을 베풀어라 바람에 힘을 타면 약한 화살도 멀리 갈 수 있다 바른 말은 귀에 거슬린다 곶간이 풍족해야 예와 도가 살아난다 일이란 빨리 결단해야 한다 성공의 그늘에서 오랫동안 머물러선 안 된다 참으로 곱게 난 길은 굽어 보이는 법이다 혁대를 훔치면 사형에 처하지만 나라를 훔치면 왕이 된다 사람을 얻는 자는 흥하고 사람을 잃는 자는 망한다 좋은 약은 입에 쓰나 병에 이롭고 충직한 말은 귀에 거슬리나 행동에 이롭다 기다려라 참고 또 참고 기다려라 그러면 언젠가는 기회가 올 것이다 뛰어난 명만은 마국간에 엎드려 있어도 천리를 꿈꾸고 기계 있는 자는 나이를 먹어도 기계를 잃지 않는다 반박하지 않으면 뜻을 밝힐 수 없고 고요하지 않으면 먼 곳에 이를 수 없다 이를 꾸미는 것은 사람이나 그것을 이루는 것은 하늘이다 윗사람에게는 오만해도 아랫사람은 절대 없인 여기지 않고 강한 자는 우습게 알아도 약한 자는 능멸하지 않아야 한다 하늘과 땅 사이의 사람이 제일 귀하구나 하늘과 땅의 조화로 만물이 자라나니 그 가운데 귀한 것은 오로지 사람이라네 한 번 더 지켜봅 담아 하늘과 땅의 조회 하늘과 땅의 조회 하늘과 땅의 조회